경건아 아 아 어 여보세요? 오중아 안녕 어 안녕 오중아 어 오 경건아 오 왜 오중아 어 들려? 어 준비했지 뭘 핸드 시뮬레이터 아 준비해야돼? 기열이 형이 사래 2200원 아 나 샀어 아 그걸로 사 잃었는데 잃었어? 나 땜에 어? 아 내일 이제 월요일에 팔면 따는거지 아 제대로 빠졌다 핸드 시뮬레이터 나 하는거 보니까 그거던데? 나라에서 허락한 유일한 도박이던데? 맞아 하하하하 아니야 하나 더 있어 뭐 강원핸드 강원핸드 그니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아 그건 맞지 어 어 잠깐만 뭐였지? 시뮬레이터? 설치하면 되나? 2200원? 2200원 너무 재밌겠는데 잠깐만 아 핸들하고 침 나오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하하하 이거 몇인용인데? 몰라 너도 해보진 않았지? 응 난 그냥 윷놀이나 하려고 했는데 기열이 형이 뭐 재밌는거 가깝다고 그래 기열이 형은 또 내가 봤을때 커뮤니티에서 추천받은거 같아 해보셨을걸? 안 해보셨나? 아 결제했어 대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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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을 그대여 그대여 뚜두 뚜두두 뚜두두두 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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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다 아침에 당군님이 재밌는거하시더라구요 15만원짜리 쇠고기도 사 드셨대요 뭐지? 15만원짜리 소귀를 사먹었다고 내가? 야 너 뭐.. 좋은가보다 요즘에 어? 일 잘 되나봐 아니 야.. 아니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난 당근하고 바꾸고 싶다 진짜? 응 진짜? 응 네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어? 모르지 모르니까 바꾸지 후회할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후회할거야 아 여기서 폭로 들어가나요? 나이스게임TV 시절 폭로 들어가나요? 그때 말고 하하하하 아 뭐죠 그러면? 언제죠? 그거 말고 그럼 언제죠? 네가 버스 탈 때 예 하하하하하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 모였네요 오늘 갑보기님이 네네 그 좀 편찮으시대요 네네 그래가지고 우리 세명이 다 모인겁니다 핸드 시뮬레이터 깔아놨습니다 그.. 세명이 해도 되나 이거? 한번도 안해봤다고 어? 한번도 안해보셨어요? 극심한.. 극심한 전이 구워지지 않을까 전이 뭐야 해봤나요? 안해봤어요 재밌때문에 안해봤어요? 이거 근데 해보신분들 이거 세명이 해도 되나요? 세명이서 해도 되겠죠 혼자서도 가능한 게임일걸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 저는 네 말씀하시죠 네 굉장히 차분하시네요 오늘 심창회님 오늘 영걸전을 했더니 차분합니다 아 영걸전을 한 7시간 복용했습니다 아 그거 전에도 하던데? 며칠 전에도? 며칠 전에도 하고 계속 복용을 했더니 아 그게 아니구나 내가 소리를 줄어놨구나 아 미안합니다 아 미치겠네 왜 이러지 지금 영걸전은 네 시리즈가 왜 이렇게 많아? 그건 유저들이 계속 만들어요 아 그니까 그거 같은 거예요 스타크래프트 유즈맵 세팅 계속 유저들이 만들잖아요 계속 있어 계속 모드 모드 어떤 게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떻게 바뀌는 거야 그게? 장려전 해가지고 시나리오를 다 써가지고 조조전 그 툴로 만드는 거예요 슈퍼마리오 메이커스 그거 같이 맵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게 돼? 그걸 이제 뜯어서 할 수 있어 대박이네 철수는 오나요? 이따가? 철수는 모르겠어요 안 온다고 일단 생각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해상도 뭘로 해야 될까? 16대고? 일단 들어가 볼까요? 그래픽 퀄리티는 하이 어? 베리 로우로 돼 있네 그래픽 퀄리티가 하이 하이 정도? 하이하이 드림하이 베리아이 베리아이로 갈까? 아 10시간 잤더니 오랜만에 아 베리아이로 가야겠다 해상도 어떻게 하나요? 베리아이로 가야지 1680 1050 하면 되나요? 저 16대 9로 했습니다 베리아이? 베리아이 맞아? 확실해? 윈도우 윈도우 다시 실행해야겠다 윈도우 말고 풀 스크린으로 해야겠다 베리아이 맞아요? 베리아이 맞아요? 아니면 울트라로 해도 돼 베리아이로 하겠습니다 나도 어 됐다 실행했다 어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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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성질 나빠지는 게임이에요? 뭐 진짜 다 안해봤어 진짜 안해봤어 그럼 저는 이득이네요 원래 성질 들어오니까 캐릭터로 만들 수 있네 저요 저요 아 아 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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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이득이네요 오히려 성질 좋아지겠네요 극도로 안좋았습니까 맞아요 저 근데 요즘에 성격 되게 좋아요 그래요? 저 천사입니다 엔젤군이라고 불러주세요 아 제가 요즘에 좀 안좋아졌어요 짜증나가지고 아 그래요? 원래 좋으셨어요? 그거 아 나 그거 때려쳤잖아요 그거 그래서 아 짜증나가지고 뭘 때려치셨어요? 그거 저기 텔레비 나가는거 때려쳤어요 진짜로? 네 야 나 그래 나 다음주에 너 다시 해 그거 아 그래요? 어 텔레비에 나오셨었어요? 아 텔레비에 나왔어요 잠깐 그 장르만 코미디 제이티비씨 아 그래요? 그 유튜브 사관학고인가? 거기 나오셨는데 아 그럼 유튜브지 TV가 아니지 너튜브 사관학고인가? 정확히 모르겠네 그 그거 왜 때려치셨어요? 아 안맞아요 못자겠어요 아 개그를요? 네? 개그를요? 개그도 안맞고 네 잘 못하겠어요 그 경력이 몇 년이시죠? 코미디언 경력은 그 개그를 한지는 한 2005년도에 했으니까 지방생 때부터 하지만 한 2004년부터니까 뭐 그러면은 한 15년만에 깨달으신 거네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큰일날 사람네 아니 그게 아니고 이미 들어갔을 때 알았어요 여기 약간 2005년도에 개콘 들어갔을 때 알았어요 나는 어? 레벨이 다르다 해가지고 알았어요 아 진짜요? 네 저 처음 듣는 얘기에요 아니 서브로 간 거예요 내가 그래서 2005년도에 내가 세상에서 제일 웃긴 줄 알고 나 특징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악질이 되잖아요 네 이 악물고 반대하셔야죠 아니 아니에요 진짜 팩트에요 과거 같때 너무 잘하는 사람 많아가지고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되는데 아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뭘로 하나요? 어떻게 간대요? 이렇게 이렇게 그냥 끝난 거예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인터뷰를 하셔가지고 아니 저는 그냥 음 자 그럼 핸드 시뮬레이터 하겠습니다 일단은 멀티플레이로 가야되나요 이거? 몰라요 저 뭔지도 모르겠어요 전 특히 영어라서 못 읽어요 아시아 서버가 있네요 포뜰 포뜰 아이 잠깐만 아프가니스탄 뭐지? 어누미 머스클럭 나랑 다른 화면으로 보고 있나? 왜요? 처음에 시작할 때 맵 멀티플레이 하시고 멀티플레이어 가서 네 보니까 이거 맵을 설정을 해서 누가 크리에이터 서버를 해야돼 어? 내가 크리에이터 게임 있는데? 아니 형님 그 제가 서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뭘로 만들어 가면 일단 맨 위에 있는 버틀슈팅 한번 하겠습니다 버틀슈팅으로 가서 크리에이터 서버를 만드세요 크리에이터시잖아요 서버 이름은 AAA 다 아는거야 다른 게임이에요? 지금 우리 다른 게임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저는 괜찮은데 핸드 시뮬레이터 아니 핸드 시뮬레이션 서바이벌이라는 게임인데요 아 그래요? 1,100원짜리 아 2,200원짜리 샀는데 아 그래요? 지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어요 핸드 시뮬레이션이라면서 선생님 아니 거기 서바이벌이라고 써 놨잖아요 서바이벌하고 다른 게임 있어요? 아 그래요? 이거 무인도에서 3명 살아남는거에요 아 그렇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환불 환불 빨리 환불해 2시간정도 이거 어떻게 환불하더라? 아 내가 그걸 살까? 차라리 2명이니까 아니 아니에요 그게 추천하신게 분명히 재밌을 겁니다 아 아니에요 이러면 안되는데 이거 환불 어떻게 하지? 환불 어디서 하더라? 아 환불은 나중에 해도 돼 아 핸드 시뮬레이터 서바이벌 나중에 해도 돼요? 이게 더 재밌어요? 그것도 재밌다는데? 그것도 재밌대요 그것도 재밌대요 핸드 시뮬레이터 서바이벌은 1,100원어치의 재미고 핸드 시뮬레이터는 2,200원어치의 재밌대요? 둘 다 재밌대요 이게 더 재밌는데 그것도 재밌대요 그래요? 그럼 일단 핸드 시뮬레이터 서바이벌 서바이벌을 설치하겠습니다 네 이거 금방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로 가겠습니다 그 침창민님 선물로 구매로 제꺼도 하나 사주시면 안되요? 어 알겠습니다 오늘 잃으셨으니까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샀습니다 아 오늘 잃었어요? 주식을 갑자기 왜 하시는거에요 당구님은? 주식이 재밌어요 기어리 형님이 주식 전문가세요 네 그래서 제가 당군씨에게 좀 여러가지 이야기를 좀 해줬는데 그래요? 네 맨날 만날 때마다 그 얘기해요 우리 아 저한테는 그 말씀을 안해주셨어요 아니 당군씨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니까 어 왜요? 같이 프로그램을 합니다 네 한 1년 됐습니다 우리 1년 동안 계속 같이 만났습니다 아 그 코미디로 살아남기 그거요? 아니요 아니 아니요 리이지 투 레볼루션 방송 같이 합니다 아아 저 팀원에 대한 어떤 관심이 없어요 전혀 몰랐어요 아니 말씀 안해주시니까 아니 말을 꼭 해야합니까? 아 맞아 그건 맞습니다 옆에 주변인에 대한 어떤 관심 중요합니다 그런거 반성하겠습니다 깔았습니다 자 시작은 조인 게임인가요? 아 한 명이 크리에이트 게임인가 보다 한 명이 주네온 주제이래 저보고 저보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주네온 주제 기어리 형도 주네온이에요 저는 마지막에 들어왔잖아요 기어리 형은 올라가신거고 당신은 내려간거잖아요 배돌아지 들어간게 뭐 올라간겁니까? 그냥 가입한거지 가입했고 저는 아니 좋은 단어 있잖아요 만년 대리 이런거 있잖아요 심지어 투표를 통해 강등됐잖아요 엄벌에 쳐야했어요 엄벌에 주네온이 더 좋아 아니 근데 그거 방송에 그 합방에 파괴력이 엄청 큰지 나 어디가면은 그거 배돌아지라고 한다니까? 진짜래? 아 나가시고 싶으시겠다 아니 용산갔는데 방송 잘 봤어요 그래서 뭔 방송이요? 아니 그때 어 그거 나 2시간 있었는데? 아 그거 재밌게 봤다고 얘기하는거 다른걸로는 말씀 안하시나요? 아니 텔레비 뭐 안나갔는데요 그거 하나 나갔는데 요즘에 그래서 여기 매니아층이 약간 전국각지에 있더라구요 어디 가도 있더라구요 전국각지에 맞아요 네 있어요 있어요 뭐야 이거 한명씩은 있어요 이거 원시인게임이야? 얘 이거 괜찮아 이거 19금 아니야? 아니 뭘로 해야돼요 우리 크리에이틱게임하면 우리가 조인게임으로 들어가는거 아니야? 한명이 만들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왜 아무도 안만들어요? 자 그러면은 침창민님이 만드십시오 제가 만들겠습니다 어? 내가 만들긴 했는데 아일랜드.. 아 그래요? 나갈게요 나갈게요 아일랜드가 있고 트레이닝이 있는데 여덟명이 할 수 있는 아일랜드 하겠습니다 트레이닝은 한명만 하는거 같아요 네 그리고 인원은 3명 그리고 파스워드는 있어 파스워드는 뭐냐면 어.. 안보이게 하고 제가 써놓고 디스코드에 적어놓겠습니다 다 듣습니다 그리고 갓보기 갓보기 아니 아니 갓보기 아프.. 네 아프세요 근데 어제 갓보기님이 갓보기님 아픈게 웃기신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갓보기님 어제 우리방에서 누가 구독선물을 20개 주셨거든요 네 근데 그거 무작위로 주는데 그 20번째로 갓보기님이 당첨되셨어요 우와 우와 방송을 보고 있었어 깜짝 놀랐어 근데 가만히 조용히 보고 있다가 구독선물 받으셨는데 조용히 있다가 네 조용히 있다가 부럽다 소리도 안내고 네 근데 닌자네 닌자 강제구독 당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했어요? 들어오세요? 전 들어왔어요 디스코드에 비번 놨습니다 코리아 코리아인가요? 거기 서버 3개밖에 없습니다 저 몰라요 코리아공 5분간에 방이 3개밖에 없습니다 아 방이 3개밖에 없네요 이거 2명 그중에서 2명 있는 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 2명 죄송해요 방이 3개인 밖에 없어요 여기 인원도 오늘 얼마 없는데 여기도 방이 시뮬레이션 어 오셨습니다 어 됐다 됐다 자 고고 어우 나 너무 설렌다 스타트 어떤 게임일지 설렌다 야 어떤 게임일까? 정말 재미있겠죠? 아 수학여행 가는 느낌이야 나도 어? 아 이렇게 3명이서 살아남는 거 같아요 아 협동 게임인가 보다 아 우리 같이 살아남는 거예요? 서바이벌이니까 어떻게 살아남지? 기할기 이거 뭐야? 뭐야? 나 봐봐 이거 뭐야? 손을 어떻게 댑으셨어요? 나 어떻게 한 거야? 어 나 그냥 좌클릭했는데 어 뭐야? 어 저도 나는 어? 어? 우클릭하면 손이 나오네 아 우클릭하면 손이 나오고 꺾을 수가 있습니다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어퍼라 뒤집퍼라인데요? 어퍼라 뒤집퍼라 어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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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퍼라 어 어떻게 뒤집었어? 누르고 있으면 뒤집어져 이렇게 돌려야죠 마우스를 누르는 상태에서 어퍼라 뒤집퍼라 어퍼라 뒤집퍼라 어 꺾여 90도로 어 마우스가 안 뒤집어 어떻게 돼 우와 우와 잘한다 이거 봐 그건 어떻게 했어요? 아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돌리기 누른 상태에서 하면은 손바닥 움직이고 이거 다시 어떻게 팔이 안 들어와 팔이 계속 이러고 있는데 이거 돌아오는 게 하하하하하하 아 아하하하 어 자기의 손이 굉장히 신기하신가봐요 하하하하하하 아 이거 어 어 손이 꺾였어 이거 뭐야 어 누른 상태로 하면은 오케이 이건 알겠어요 그 다음은 하하하하하하 우리 왼쪽에 이거 헬스 헬스 허리 안 들어가요 허리 안 들어가 허리 안 들어가 어 들어가라 한 손은 어떻게 한 손 나머지 손 나머지 손은 안 쓰나봐 왼손 오른손만 쓰는데 어허 어 알겠습니다 요 상태에서 자 일단은 돌아다녀 볼까요 점프 되네 어 점프 된다 아 점프 스페이스바 점프 캡틱 어 10분 달리기 10분 달리기 아 10분 달리기 아 여기 배그네 배그 여기 돌 있는데 돌? 돌 주져봐요 이걸로 부시돌 만들어 부시돌 괜찮네 어 저 이쪽이 나갔어 왜 아 뭐하세요 지금 뭐하는거야 뭐해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앉았어 아니 앉았는데 컨트롤 들었는데 일어나는 걸 모르겠어 컨트롤? 아 뭐야 왜 이렇게 가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이제 일어나는 거는 시프트를 눌러 아 안되네 아닌데 어떻게 일어나요 이거 어 더 내려가는데 뭐야 일어나는 걸 모르겠어 계속 내려가는데 일어나는 걸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일어나 돌을 이때 죽는거 아냐 어 죽었어 죽었어 어떻게 일어나 어떻게 일어나 이거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어떻게 일어나 어떻게 일어나 일어나는 걸 모르겠어 일어나는 걸 어 일어나는 걸 어떻게 일어나 어 다시 잡아 일어나는 게 뭐야 일어나는 건 일어나는 건 몰라 우리도 사람인데 앉는 거는 했는데 일어나는 걸 몰라 일어나는 걸 몰라 아 돌을 놓쳤어 아 스페이스 스페이스는 아닌데 스페이스는 점프인데 이거 어떻게 일어나지 아 일단 앉은 채로 한번 다녀봐요 다른 데 또 뭐 있나 그래 그래 가자 가자 갑시다 아 일어나기 R 일어나기 R입니다 아 됐다 됐다 아 아 이제 좀 편하네 아 이제 살 것 같다 R이구나 어 팔자에도 없는 오리걸음으로 했네 어 여기 돌이 또 있다 나무는 뭐하는 거야 어 야 옆에 스테미너가 있네 뛰는 게 스테미너가 줄어드네 어 야 근데 뭐가 줄어들어 우리 헬스 아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먹어 먹어 우리 체력이 없어 떨어지고 있어 그거 세 번째 뭐야 영어가 서러스트 뭐했어 서러스트 서러스트 목마름 물을 마셔야 돼 서러스트 바닷물 먹어 안 되나 나보다 영어 못하는 사람 처음 봤어 어떻게 물어 어떻게 먹지 바닷물은 원래 못 먹어 바닷물은 원래 못 먹어 바닷물은 먹으면 안 돼 바닷물은 안 돼 어 이거 어떻게 안 돼 안 돼 바닷물은 이거 이거 돌 좀 주워 보실래요 이거 어떻게 줍는 거야 돌 코코넛 아니야 코코넛 이거 C를 누른 다음에 헬스 어 나 죽었어 어 뭐 바닷물에서 죽었어 어디 어 야 나 살려줘 살려줘 빨리 안주 어떻게 안 줬지 너 저 공주로다가 그랬지 하하하하 저 공주로다가 바다에 코받고 죽었어요 야 다음 코받 어떻게 하지 잡아서 끌어야지 뭐 잡아 나 근데 왜 끝나지도 않네 이거 뭐야 그냥 그대로 있어 너 거기서 아 모르겠어 이거 움직이지도 않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투어 얼라이브라는데 세 명 남았는데 아니 이미 죽었겠는데 나 죽은 거야 아니 아직 모르지 나 죽은 건가 봐 투어 얼라이브래 투어 얼라이브 아 그러네 아 오른쪽 위에 죽었네 어 너 이거 아 이거 공이 아니고 야자네 나 이거 죽는 법 좀 알려줘 이거 어떻게 그거 죽어서 먹으려고 그랬지 나는 팔이 안 돼 아 밑으로 안 돼 야 이거 찌리네 이거 이거 집어봐요 형 아 나 이거 못찍겠어 나 안 찌도 못했다 팔을 앉아서 그럼 좀 더 이렇게 아 나 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우와 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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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나갔다 집어 집어 아 탄다 탄다 나가 나도 라디오 광고 어 어 물이 물이 너무 무섭다 단군 죽었으니까 처음부터 할까요? 다시하려 다시하려 세 명이니까 다시 아 아 참 아 너 죽으면 화면도 안 보여? 나 그냥 바닷물에 코박힌 채로 그렇게 보여 바닥만 보고 있어 지금 죽은 시체야 다시 제가 만들겠습니다 아 너무 역겹네요 이거 봐 게임을 아예 모르고 시작해서 재밌다니까요 아예 아닙니다 아 재밌는 거 맞아요? 웃기잖아요 아니 뭐 죽는 걸 알고 싶은데 이거요? 지금 만들었어요? 아 트레이닝을 각자 해보고 모이는 거 어때요? 트레이닝이요? 괜찮네 아 좋습니다 키는 익히고 옵시다 키는 좋은 생각이에요 트레이닝을? 트레이닝을 트레이닝을 이게 무슨 어차피 트레이닝이 똑같은 거 아니야? 이게 뭐야 뭐 알려주지 않을까? 어 어? 어 됐다 뭘 트레이닝 하라는 거야? 뭘 트레이닝 한 거야 이게 됐어 오 뭐가 막 나왔어 뭐 안에 뭐 있죠?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잡아요? 그 차를 잡아야죠 각도를 맞춰서 손바닥을 이렇게 꺾어가지고 오른쪽 눌러서 이야 미치겠네 이거 어려운데? 이야 이거 생각보다 우와 이거 진짜 미치겠네 이렇게 우와 이렇게 그리고 이거 이런 것도 보고 안 집어줘 이런 것도 집고 손을 내밀어서? 어디야 어디야 이거 트레이닝도 목마르고 배고파요 어? 책상 미치고 이야 이거 미치겠네 진짜 올라가질 못해 손을 뻗어 뻗어서 손을 어 손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 그쵸 자유자재가 안 돼 아래가 안 돼 손이 아래로 내릴 수가 없어 손을 올리는 건 아니 뻗는 건 되는데 올리... 왼쪽 손은 어떻게 쓰지? 아까 썼었는데 나도 모르게 어? 마우스 휠로 하는 거야 손 높이는 아아 그러네 아아 아 이제 아셨습니까? 아아 이렇게 하시고 손을 팔을 이렇게 해서 아아 가까이 가서 야 이게 이제 아시겠죠 얼마나 우리가 밥 먹고 밥 숟가락 들고 이런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우와아 난 이것만 깨달아도 1,100원어치는 했다고 봐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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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적인 게임이야 이게 진짜로 이거 안 닿는데? 이거 와아 아아 이거 불 켤 수가 있거든요 불 한 번 켜보세요 와아 우와아 문을 못 여네 이걸 뭐 어떡하라고 버렸어 문을 열어야 되는구나 우와아 우와아 이거 왜 안 깨지지? 아니 거꾸로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손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해서 우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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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문 어떻게 열지? 우와아 문을 못 여네? 우와아 이게 안 돼요 키는 게 지구본 밖에 못 건드려 지구본 밖에 봐봐 합니다 킵니다 서랍을 한 번 열어보자 아니 자꾸 손가락을 이렇게 해 네 문도 못 열어요? 오 문은 여셔야죠 봐봐요 어 내리고 하하 우와아 돌려서 내리고 하하 하하 하하하 하하 어어? 미친 어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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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우와아 우와아 하하 하하하 아니 왜 손이 자꾸 나를 보냐고 하하 하하 아니 손이 왜 자꾸 나를 봐 나를 보면 어떻게 해 하하 하하 아 둘 다 문 열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죽을 것 같아요 저 너무 속 터져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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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여기 갇혀있으니까 너무 답답하다 나가죠 무인도가 난 것 같아요 무인도가 난 것 같아 너무 답답해 그냥 모른 채로 하죠 이게 트레이닝인데 알려준 게 없이 나 똑같은데 어차피 맞아 맞아 미친 게임입니다 이거 나갑시다 방파세요 방파입니다 그래도 옆에 다른 사람 있는 게 그래도 적적하지 않거든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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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자 아까 비번 그대로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튜토리얼이 없으니까 게임 이름은 핸드 시뮬레이션 뭐였더라 서바이벌 서바이벌입니다 아 마우스를 움직여 전우좌우로 손을 움직일 수 있고 휠을 돌려서 손을 상하로 할 수 있고 시프트 키를 이용해서 다른 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왼쪽 클릭으로 손을 움직일 수 있고 ASDF로 이동 스페이스 손가락을 할 수 있대 손가락 ASDF로 손가락도 할 수 있어요 아 손가락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손가락 자 지금부터 제 교육하겠습니다 네 자 제 교관 교관 앞으로 오세요 교관 앞으로 오세요 잡았죠 자 오른쪽 클릭 자 손을 내밀 수 있죠 그쵸 네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여 보세요 손을 마악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쵸 펼치고 마악 움직이면 손이 움직여지죠 그쵸 네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어 뭐였더라 휠로 위아래 어 휠로 위아래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위에 위로 한 다음에 흔들고 아래로 한 다음에 흔들고 그쵸 그러면 이제 Y축 X축은 되니까 이제 다 되죠 이걸로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손을 그쵸 네네네 그리고 오른쪽을 누른 상태로는 손바닥을 왔다 갔다 아 왔다 갔다 오른쪽 누른 상태에서 왔다 갔다 그리고 왼쪽은 집는다 그쵸 아 그러네요 손가락은 이걸 하고 어 일단 여기 이거 올려 제 손 위에 올려보세요 X축 Y축 해서 어 손가락 자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자 이제 손가락 손가락은 어디가 갑자기 왜 갑자기 어디가 어디가 왜 왜 R도 R하면 일어납니다 R R하면 일어나고 그 손 바꾸는 거 뭐였더라 스페이스 어 스페이스 엄지 어 스페이스 그리고 A 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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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스페이스 A 가수 아니야 아니 에이 아 시프트 시프트하면 손이 바뀌어요 원하는 손 아 시프트 아 시프트하면 손이 바뀌어 예 시프트하면 손이 바뀌어요 아아아아 시프트하면 손이 바뀌고 여기서 어 이 손가락만 하는 거는 ASDF라고 하는데 아니네 아 아 ZX 아 Z X VY 그 다음 시프트 시프트 아 이렇게 이제 아셨죠 이렇게 음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아 잠깐만 야 이거 먹어라 이게 실장님 아니 이게 감사합니다 저도 주세요 자 자 그리고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추측하는데 이거 이 게임 하신분들은 손가락 움직이기를 배우면 무조건 그거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안 했어요 제가 왠지 그거부터 할 것 같아서 자 이 상태에서 위아래로 휠로 왔다 갔다 오케이 따봉 아 저도 따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돌려서 돌려서 다 접는 거구나 이러면 따봉인가? 이러면 따봉 이렇게 하면 따봉 따봉 기열이 형 따봉 자 이제 자 이제 움직이는 거 다 배우셨죠? 그거 왜 흔드세요? 왜 자꾸 흔드세요? 이렇게 하면은 발사 아 발사 아 발사 이렇게 하면 가위바위보 할 수 있겠는데 가위바위보 할 수 있겠는데 가위바위보 한번 할까요? 가위바위보 해서 진 사람이 하나 주워오기 근데 엄지는 뭐예요 엄지? 엄지는 스페이스입니다 스페이스? 스페이스 네 되죠 가위바위보 해볼까요? 가위바위보 한번 하죠 가위바위보 오 오 어 이게 또 하하하하하하 지체면 줬어요 와 이게 가위바위보가 되네 자 그럼 저 따라오세요 제가 하나 주워 볼게요 어? 저리로 가면 됩니까? 자 가시죠 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자 여기 어 여기 앞에 돌멩이가 있네요 이제 돌멩이 줍는 거 잘 보세요 네 아 이제 한번 시프트 누르면 빨리 뛰어요 오케이 아 시프트 누르면 빨리 뛰고 여기서 네 조화님이 하고 주워 보시죠 컨트롤을 누르고 네 컨트롤을 누르고 팔을 내밉니다 그리고 어 시프트를 누르면 팔을 바꾸는데 뭐지? 좀 먼데요? 뭐가 바꾸는 거죠 팔 바꿨죠 그리고 앞으로 조금씩 가요 오오오오오 그리고 집어요 어떻게? 좌클리 아니 일단 나 저 어 어떻게 개구리야 뭐야 개구리 같은데? 머리 머리 자 이렇게 집어 아 양손으로 안 되나? 양손 안 돼 오 아니야 한 손으로 집었어 어 티네요 자꾸 어 오 오 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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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습니까 우와 잡았다 자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사람 맞아? 네 근데 이거 집어가지고 제가 앞으로 못 가겠어요 가보세요 왜냐면 키를 다 눌렀거든요 제가 지금 그럼 이 W를 이용해서 앞으로 못 가요? 아니 왜냐면 왼쪽 키를 손가락 쓰는데 다 썼거든요 그래요? 아 그냥 좌클리카믄 잡는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손가락을 써야죠 아 그 상태에서 바꾸면 손가락이 고장돼 고장 바꾸는게 뭐였더라? 시프트였나? 시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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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됐다 됐다 고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 상태로 일어납니다 어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아 일어났어요 그러고 네 일어 가있어요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Pow 어디가요? 예? 스키미나 스팸미야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다른거 주아보세요 어 다른거 어 저기 앞에 돌이 있네요? 어? 돌멩이로 부식돌 만들 수 있나 그럼? 그러겠죠? 서바이벌이니까 자 어 아 단군 회원님이 시도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시면 저같이 멋진 돌을 주우실 수 있어요 주웠어요 어 왜 이렇게 주워? 어 금방하네? 그럼 김기열 회원님? 너무 잘하시는데? 아 저 아닌데요 단군인데요 아 이거 김기열 회원님 이제 주우셔야죠 저기 야자 있네요 야자 야자 주우세요 발닥발닥 뛰어다녀요 야하하하하하 주우세요 자 이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내려놓을까 이제? 아니 같이 들고 부식돌 한번 하자 김기열 회원님 일단 일단 줍는거 보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딱 치면 부식돌 되나? 어 이거 너무 가까운데? 왕 일단 기열 회원님 줍는거 보죠 보죠 이건 두손을 써야될거 같기도 하고 오 두손이 나오는데? 오오 아 뭐야 아까 그 위치가 맞아요 여기? 여기 짧은데요? 이게 짧잖아 서서히 견적을 봅니다 오오 많이 짧아요 조금씩 조금씩 오라이 그 아래로 그렇죠 그리고 손바닥 방향 조금 더 앞으로 손바닥 방향 다 내렸어요 아 이걸로 잡는거야? 아 아닌데? 아이씨 아 아 네 맞네 다시 잡으세요 침착객님 다시 집으세요 어 잡았어요? 와 잡았어 와와와 됐다 됐다 침착객님 돌 어디갔어요? 돌 사라졌어요 돌이 왜 사라졌어요? 오오 멋있다 하하하하 이거 고정 어떻게 한다고요? 고정? 고정? 고정 안해도 돼요 고정 안해도 돼요? 고정 안해도 돼요? 예 놓으면 돼요 그냥 좌클릭하고 있는데요 지금? 빼보세요 좌클릭을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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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잡아줘요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오 너무 어려웠어 자 이제 쉽죠 이제 쉽다고? 그거 돌로 부숴서 이 안에 있는거 먹으면 되는거 아니야? 어? 어 돌로 내리 찍어봐 찍어? 어 어떻게 찍지? 꽝! 손 이렇게 스냅 줘가지고 어떻게 돌을 어떻게 뻗지? 내가 돌을 주워야겠지 됐다 이걸로 해서 응 내리 찍어 찍어? 어 앉아서 때려야 되는거 아니야? 앉아서 앉아서 어 오른손까지 집어? 두개를 집어? 어 뭐야 오른손 또 왜 나왔어 돌 오른손 쉬프트 들어가라고 해 오른손 왜 나왔어 안 들어가져요 왜 안들어가 너 오른손 저 왜 돌 못잡죠? 침착맨 어 여기 돌이 졸이 만만치가 않네 어? 좀 다 집었어 어? 됐어? 쌍이나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어? 어떻게 했어? 봐봐 몰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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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했어? 아니 왜 이상해 걸어와 몰라요 형이 형도 이상해요 나도 하나 좋아야겠다 형이 더 이상해요 진짜 이상해 이번에 이상해 형이 더 이상 둘 다 이상해요 어 방이야 이게 뭐하는 거야 이게 어? 어? 양손은 이거 부딪히는 거 못하나? 부딪히는 건 안 될 걸? 뿡 어? 날 irrigation 떨어졌고 그걸 깨봐 애를 왜 장풍 소느냐 너 뭐하냐 ÈTspan him 어때 아니 왜 안 짚어지죠?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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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거 떨구면 떨어지는거 아니야 여기서? 아니 아니 쳐야될거 같은데? 이렇게 쳐? 치는거 아니야? 빵! 어 좀 치는거 같아 충격이 강한거 같아 어 좀 된거 같기도하고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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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지금 돌입 어 됐어 불 튄다 불 불 난다 우와 불 난다 어 저 가까이 와보세요 앉았다 일어났다 반복 아니 풀에다야되는거 아니야? 풀에다? 아니 돌끼리 해야지 돌끼리 아니 돌끼리하면 불꽃만 나고 불이 안나잖아 아 맞네 거기다 대봐 아 풀 풀 아니 이거를 이거 한번 깨봐야되는거 아니야 누가 돌? 그거 깨볼까요? 한번 깨보죠 날이 어두워지는데 어 앉았다 일어났다 좀 괜찮은거 같은데 여기다 어 맞아 총 어 어 아 불 나겠어요 아니 같은걸 치고있어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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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오오오오 오 오 오 봤어요? 오 깬다 깬다 오 오 이 자식아 이 자식아 깨져라 이 자식아 아 깼어 어 깼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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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었어 깼었어요? 깼었어 깼었어 알맹이 나왔어 어디 어디 알맹이 어딨어 이게 알맹이잖아 알맹이 이게 알맹이예요? 이게 알맹이예요? 아니 여기 조그만거 알맹이야 오오오 작아진거요? 도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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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깨 이것도 깨 이것도 깨야 되나봐 빌어먹어 이거 이 자식아 야 밤이야 잘 깨는데 잘하는데? 잘하죠 이거 이 자식아 오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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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왔어요 어 나 왔다 왔다 드세요 드세요 형님 먼저 드세요 형님 먼저 이거 껍데기 껍데기 긁어먹었어요 못 먹어 못 먹어 아 일단 들고 입에다 가져다야지 드세요 드세요 어떻게 먹지? 아 내가 들었는데 들었는데 어떻게 먹어 저 옆에 입고 있을게요 드세요 먹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 배에 못 갖다주는 거 아니야? 내가 서있나 지금? 서있나? 어 형 서있어요 아 서있어? 요 요 나 먹여주는 거예요? 야 이거 어 됐다 어떻게 먹어? 그냥 먹는 방법을 모르겠는데? 헝거 헝거부터 채워야 돼 이거 어 이거 있다 먹었어? 어떻게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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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대면은 인지라고 떠 인지 누르면은 먹어줘 아 자 하나 깨서 또 드릴게요 먹여주자 내가 먹여줄게 내가 먹여줄게 하나 먹을 거고 이거 깨 빨리 깨 내가 너 먹여줄게 알았어 어 됐어 깼어 깼어 두 개 두 개 나왔다 먹여줄게 아 자 추워 어 잘한다 잘한다 나 깨는 담당 너 먹이는 담당 이거 안 먹은 사람 안 먹은 사람 저 배고파요 저 배고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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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2 눌러 이제 입에 갖다듬으면 2라고 떠 2 어 헝거 쳤어 형도 어 돌 어떻게 해봐 돌 돌 돌은 이거 돌 때문에 미치겠네 나도 이거 주워드릴게 이거 손 바꾸는게? 컨트롤이란나? 응 어 컨트롤 응 어 우와 돌 돌 어떻게 시프트 됐다 야 밤대에서 추워져가지고 지금 온도 막 떨어진다 우리 어떡하지? 불 아 안녕하십니까 어 어 끝났어요?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아 그래요? 야 너 빨리 들어와 이거 한 명이 더 부족해 한 명이 없어야 돼 아 나 추워 하나 더 들어갈게요 내가 살려드릴게 다 개모다더만 아 보셨어요? 핸드 시뮬레이션이에요 서바이벌이에요? 서바이벌 네 서바이벌 핸드 시뮬레이션 서바이벌 1,100원짜리 맞아요 맞아요 아 이거 종이 불을 어떻게 붙이지? 몰라 추워 야 근데 우리가 너무 해안가만 있었어 이거 응 바람이 세죠? 안으로 갑시다 어 안 보여 앞이 이거 종이 같은 거를 어디서 불 붙일 거를 네 그게 이 선기가 종이가 없고 풀을 뜯어야겠다 풀을 뜯을 수 있나? 떨어져 있는 거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죽었어요 죽었어요? 네 저는 안 죽었어요 어! 한 명 1,2,1,2 벌란에 쏘였어요 벌란에 쏘였어 벌써 죽어 벌란에 쏟였어요 누구누구 벌란에 쏟였어 벌란에? 네 벌란에 쏟였어 벌란에 쏟였어 벌란에 쏟였어 아아아 나도 아 아 벌란에 쏟였어 아.. 구경 갔다가 저도 죽었어요 번한테 아 버렸어 됐어 대박 야.. 개같은 게임이네요 아니.. 마침 잘됐어요 종수씨 한번 해봐요 진짜 종수 왔으니까 아 어려워 이거 종수씨 아시겠지만 제가 브레인입니다 인정하시죠? 네 몇몇이냐? 자 일단 설치 다 입고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개같은 게임이야 이거 아 미친 게임이야 이거 뭐 벌이 날 죽였대니까? 나도 아 조심해야지 무인도에서 일단 방을 파세요 야생이 얼마나 무서운건데 아 이거 피지컬적으로 굉장히 어렵네 여기에요? 네 방팠어요? 방..팔게요 네 종수씨 들어오면 종수씨 들어오면 방파죠 왜냐면 시작부터 배가 고파죠 아 그래요? 아 근데 조작법이 혹시 어렵나요? 컨트롤이 필요한가요? 제가 시작하자마자 알려드릴게요 조작법이 다에요 아 그래요? 이 게임이 다에요 제가 지금 4초 남았다고 뜨거든요 거의 피지컬 피지컬 됐다 됐다 게임플레이 이게 피지컬은 아닌거 같은데 이거 그래픽 퀄리티를 울트라로 해야 되나요? 아 근데 이거 울트라로 하지 맙시다 우리 나가죠 이거 왜 괜히 그걸로 되는지 알겠어 이거 좀 버벅거리더라구요 아까 아 그래요? 울트라로 하지 말고 울트라로 하지 말고 나는 진짜로 베리하이로 했는데 아 베리하이로 하지 말고 아 베리하이로 했어 베리하이로 저 베리하이 하니까 좀 그거 하더라구요 뭐야 끊기더라구요 그럼 그냥 하이? 미디움 하겠습니다 저는 미디움? 알겠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그럼 하이 정도로 해볼까요 저는? 버벅거리는건 조작법으로 어? 미디움으로 하니까 팬티 벗었어요 아 그러지마요 아 진짜로 아 진짜로 벗었어 미디움으로 하니까 아 근데 진짜 너무 안 입었는데 어 여러분들 저 미디움으로 한번 해보세요 팬티 벗어요 아 뭔소리에요? 아 진짜로 아 저 욕구 얼마인가봐 요새 아니 진짜라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미디움으로 아 그래도 안하는거에요 진짤까봐 저 안하겠습니다 네 저는 신창민이 신고하겠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되요 퀵게임? 조인게임? 아 이제 제가 만들겠습니다 제 방을 만들게요 방을 만들면 그 제 디스코드에 비번이 있어요 디스코드에 적어놨어 그렇습니다 자 아직 안 만들었어요 만든다고 하면 이제 들어오세요 네 4명방 자 만들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자 조인게임 하여튼 개라틴게임이다 이거 오 잘못들어간 룸 410인가요? 네? 어 뭐지? 그건 모르겠어요 조인게임을 누르구요 그 방 두개중에 두명 있는 방이요 방이 방이 두개밖에 없어요 아 그러네 비밀번호가 보이면 안되겠네요 그렇죠 아 오 똑똑하세요 순간 첫번째 번호를 눌렀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 들어왔다 종수씨만 오면 고 오케이 오케이 들어왔음 근데 이게 왜 다른 분들은 필요 프로필이 이게 뭐지? 스팀 프로필 돼있는 사람 저 해파리 프로필이요 스팀으로 됐습니다 설명을 다른 분이 해주실래요? 저 설명 간단하게 브리핑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우 네 명이니까 더 한참 확인해야해 어휴 다들 왜 바스만 입고 있어요 저는 원래 올라오게 마우스 좌클릭하면은 손이 그 우클릭하면 손이 내밀어져요 네 시프트 누르면 손을 바꿔요 그쵸 마우스를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면 팔이 움직입니다 내미상태로 앞뒤로 움직이세요 어 쬐끼라운이요 그리고 휠을 누르면 위아래 어 네 좌클릭하면 잡기 그리고 우클릭하면 우클릭하고 누른 상태에서 돌리면 손이 돌아가 손이 돌아가 손목이 돌아가요 어허어 어허어 그리고 그 상태에서 Z X C V 스페이스 어 진짜 이런게 있어 컨트롤 앉기 컨트롤 앉기 R 서기 R 서세요 R 서기 오케이 그리고 시프트 달리기 끝 나 섰어요 지금? 나 앉아있는거 같은데 앉아있어요 R 루트야 R R 됐어요 섰어요 예예 여우 제키라웃 피스 이거 나무 혹시 돌로 나무 막 때려가지고 그거 만드는거 아닌가 혹시? 어 나무 일단 우리 먹을거 구하는 사람이다 흩어져서 하죠 흩어져 사는거에요? 생존하는거에요? 네 네 약간 천진반 분신소스인거 같은데 아니 왼쪽 하단 보면 스테미너랑 나와있잖아요 해석좀 해주세요 아 예 헬스는 건강 그렇죠 헌거는 배고픔 그렇죠 서스틴는 목마름 그렇죠 템이나는 체력 템포 이거는 온도 그렇죠 그러면 조금 있으면 이제 밤이 되거든요 그게 너무 공포야 그러면 불이 있어야 돼요 아니 지금 아침이 8시야 8시 금방 되던데? 우리 아까 되게 웃는거 어 주워보세요 뼈있다 뼈 닭뼈를 얻었어요 죽어 죽어 닭뼈은 어떻게 죽죠? 아까 그 알려드림도 주세요 손을 내밀어 손을 내밀어 나는 다른것도 좋아하지 앉아서 손을 내밀어 앉아 앉아서 손을 내밀어야지 앉아서 손을 앉아서 손이 내밀어지나요? 예 월꺼 한번 찾아봐야해 이렇게 하고 누르고 저거 보세요 네 나오죠 마우스를 이렇게 이동하면은 뻗어집니다 이게 네 그래서요 잡아보세요 네 축을 내려요 휠로 아 휠로 아 그걸 안했네 눌러 그럼 되죠 없는데? 뭘 가져와야 되니? 제가 일단 저기 잣나무 까지를 얻었습니다 주세요 주세요 저 있는대로 오세요 이따 우리 여기 아 주라고요? 네 여기다 주세요 그럼 야영지를 어 이거 맞는데 풀 어 구도가 이상한데요 녹겠습니다 자 뼈 주우세요 뼈 주울게요 뼈를 뼈를 이렇게 해서 손을 내밀어 어? 어디 잡는거야? 그렇지 잡았어 봐봐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잖아 돌멩이 뒤에 누가 두 개만 주워보세요 돌멩이요? 예 제가 여기 나뭇가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안되지? 다시 손을 내밀어 앉아 피를 내려 딱 닿았어 잡아 오 미친 안잡아지는데? 아 이거 잡는거 맞나? 왜 안되지? 여러분 오늘 저녁은 닭죽입니다 뼌데? 뼈를 우려내면 닭죽 맛이 나 아 네 이거 생량 해결 좋아 자 돌 주웠습니다 돌 어디로 가져가죠? 잠시만요 아 저기있다 왜 안잡아지지? 아 씨 안잡아지네 이거 어? 나술하는거 같아 뭐하는거야 근데 처음부터 잘하네 아 근데 왜 머리털은 없어요? 머리털은 그게 과부하 걸려요 아 과부하 걸려가지고 오우 손이 꺾였어요 이게 데미지가 들어가네 잠깐만 저 체력이 없는데요? 저 보실래요? 저 보실래요? 네 여기 나뭇가지 두 개 있는데 불 붙여볼래요? 하지마 내릴라그래 어우 이거 세네 저 있는데 여기 나뭇가지 해놨어요? 어? 저 야 제가 목마를까봐 야자수를 구해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이게 누구지? 아 당군 오우 우중씨 이거 보세요 아하하하하 나 뭐 잡는줄 알았네 뭐 뭐 벌레같은거 잡는줄 알았네 오오 저기있다 근데 우리 집이 어디에요? 여기다 나뭇가지 모아놓겠습니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가 의중이가 만들었어요 여기 거기가 어딘데요? 저 못찾겠네요 여기 나뭇가지 있어요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여기 여기 올라오세요 다 하나씩 갖고 오시네 여기 나뭇가지 있거든요 네 돌멩이 하나 더 있어야 돼 돌멩이 그걸 깨고 계세요 아 제가 이거 깨고 깨고 있을게요 이게 달리기 줄네빨라 돌멩이 하나 더 주워야겠어요 여러분 왜 다만 길을 몰라요 어 호랑이다 위에 있어 위에 어 호랑이가 있다고? 사자 표범 아 진짜? 에이 거짓말이 마세요 여러분 이제 잡아먹어요 빨리빨리 나 있는데 아 빨리 이거 할 때가 아니야 진짜로 진짜로 이거 할 때가 아니야 내가 알았어 눈 마셔 눈 마셔 종수 있는 데로 가 종수 있는 데로 가 종수 있는 데로 가 어디 어디 아니 도망와 일단 어떻게 살려줘 도망와 여기 여기 길 나 아까 병거나 만난 데로 와봐 어 나 왔는데 어 나 여기 나 여기 보이지 지금 야자에서 뚝배기 들고 있거든 어디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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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여기 언덕 위에 언덕 위에? 내려와요 일단 올라가자 일단 올라가자 올라가자 호랑이 차 있어 무기 들고 와 무기 들고 와 나 무기 없어 무기 있어 반군이 발견 이리 와봐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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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여기 와 빨리 가봐봐요 빨리 우리 이거 4대1로 쏴도 못 이길지도 몰라요 오케이 간다 간다 아 이거 누구야 침탈구야 왜 그렇게 걸어 아니 지금 급해가지고요 아 진짜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어딨지? 어딨어? 어딨지? 어 거기야? 여긴가? 여기 여기 의중아 저기 앞에 봐봐 조심해야 돼 왼쪽이야 여기서 어디야? 저기 있다 어디야? 없는디? 최민호가 없어 어 어디 갔지? 아까 여기 있었는데? 아 도망 빨리 내려가 알았어 아까 여기 있었는데? 그 사이에 어디 갔지? 오겠지 다른 데로 어 벌로 나왔어 어 벌로 나왔어 아 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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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어 벌로 벌로 야 벌로 위험하다 그거 죽는다 너 나 도망갔어 근데 아까 여기 진짜 퓨마호랑이 있었는데 어디 있지? 빨리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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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로 아까 그거 2킬 했어 빨리 나오라고 어 나왔어 나왔어 어 야 우중아 운동 좀 했다 돌 줄 서 와야 돼 돌 와 목말라 큰일났다 목말라다 야자수 야자수 빨리 깨 야자수 깨 이리와 어 쟤 깨 깨 깨 저 주세요 뀨 형 놓으세요 뭐 저 뀨게요 여기 여기 돌멩이 주셔서 야자수 깨고 있어 돌멩이 하나 더 있어야 돼 돌멩이 하나 더 있어야 돼? 돌멩이 여기 하나 있어 하나 있고 지금 목마르다고 하셔서 쟤 깨고 있을게요 지금 거의 한 4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목마르는데 저 물고기 잡아 올게요 물고기를 잡는다고? 아 돌인가? 돌인가? 아 야자수구나 야 너 오 깨끗아 야 저 여러분 저 숨막혀 죽었어요 예? 예? 저 바람문에 빠져서 코받고 죽었어요 아 진짜 내가 아까 그게 죽었는데 아 진짜 아니 이게 체력이 왜 이렇게 많이 달아 아니 죽어본 걸로 죽었어야 되는데 아 그래 이거 죽어 한 번 더 했어요? 형 빨리 드세요 드세요 제가 아까 그렇게 죽었어요 그럼 못살려줘요? 네 못살려줘요 누워있으세요 죽으면 그냥 끝이에요 끝이에요 이거 기와령 이거 주세요 잠깐만 저 죄송한데 한 번만 다시 하면 안 돼요? 이제 안 죽을게요 아 지워치겠네 이거 아 나 이렇게 죽을 줄 몰랐지 야 침첩에 남산하려고 한다 지금 안 보이는데 돌로 나 찍으려고 한다 데미지 들어가요? 안 들어가 쳐봐 쳐봐 저 아까 정수 좀 때렸는데 근데 물소리 들려 아 맞아 변건이한테 맞아가지고 내가 체력이 단 거야 아 다네 어 다네 어 근데 물소리 되게 좋다 우와 어? 어? 죽었어 시점 변경 안 되나? 우와 죽으니까 이렇게 내려와 와 어딨어? 어디서 사진작권 일어났어 범인은 여기 이 안에 있다 아니 정수 어차피 죽어가지고 다시 해야 돼 다시 하긴 해야 돼 아니 이번에는 그러면은 대충 익혔으니까 절대로 안 죽고 끝까지 살아나가 보죠 제가 보니까 의중이가 시키는 걸 잘하니까 의중이 명령대로 합시다 오케이 의중이가 리더 아까 뭐 죽으라고 하는 게 예사롭지가 않아 아니 얘는 시점들 계속 때리는 거야 나 왜 시점이 계속 때리는 거야 시점이 계속 때리는 거야 형 약보였어요 아니 죽어도 데미지가 들어가나 그 팔다리가 분해되나 한번 해봤어 야 그럼 아니 종수가 죽으면 네 종수 고기를 아 아 아니 분해가 안돼 사람 몸이 분해가 안돼 아 그래요? 안타깝게요 안타깝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늘 주식 잃었다고 주식으로 요새 돈 좀 잃었다고 자 자 방파세요 방파세요 시끄럽습니다 계속 끝까지 궁시렁되는 것도 그만하세요 조수씨도 끝까지 궁시렁되세요 끝냈는데 아 미안합니다 나와야지 독이 반짝올랐나봐요 예 방팠습니다 아까 그 비번으로 들어오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게임은 못한다고 해도 되는데 주식은 못한다고 하면 내는 거 아니야? 안되는구나 아니 당군님은 이러면서 무슨 엔젤군이야 아 그니까 무슨 엔젤군이 자기가 뭐가 엔젤군이래 성격 좋아졌다고 하하하하 아무렇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살아남읍시다 자 봐봐요 자 지금 침착냉과 인사부터 기어리 형님은 일단은 돌멩이를 두 개 주워오시고 저랑 기어리 형은 돌멩이 당신은 야자수를 주워오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뛰면 안돼 뛰면은 야자수를 자 여기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여기다 모아놓으세요 여기 여기 나무 아래 복숭아 나무 아래 여기 복숭아 나무 아래 복숭아 나무 아래 19시 51분이거든요 아니 그냥 하세요 빨리 아 예 아니 그냥 왼쪽 위에 시계 사측이 있잖아 하하하하 주워올 수 있는대로 주워오세요 일단 아 솔직히 돈 잃었다고 너무하네 야 여기 7시 42분이야 지금 예 아 그래요? 하하하하 빨리 주워오세요 뭘 시간을 정해요 어차피 그거 빨빨리 하지 하하하하 야자수 몇 개 주워해요? 아 되는대로 주워오세요 일단 이거 야자수 근데 왜 안 잡혀요? 여기 있는데 야자수 어딜 잡아야 돼요? 근데 죄송한데 형님은 돌멩이에요 아 근데 야자수가 너무 아프고 하하하하 아 그래요? 여기 이거 안 주워줘 에 자기 할 일 하셔야지 저 집어갑니다 야자수 야자수 나무 가지를 마른 가지를 주워야겠네 마른 가지 보이면 제보죠 아 여기 마른 가지 앞에 있어 진짜요? 저 단군대장님 야자수 몇 개 주워옵니까? 아니 지금 몇 번에 똑같은 걸 물어봐요 대른대로 주워오세요 저 야자수요? 야자수가 글로 떨어지는데요? 안돼 안돼 발로 막아 발로 막아 발로 막아 다시 주워 다시 주워 어 막았어 막았어 정수가 어 발로 막았어 어 다시 글로가 안돼 안돼 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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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잡았어 하하하하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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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패급이네 정수 뭘 패급이야 내가 제일 먼저 갖고 왔는데 여기 놔두고 여기다가 그래 좋아 뭐 남는 거 다 또 다른 재료 보이는 것은 주워 주다 네 아니 왼팔을 어떻게 됐다 아 이거 남이 하는 것만 봐도 웃기네 아 자재가 너무 엉거주춤해 어 자 딴 거 또 뛰지 말라고 했어 기열이 형이 막 뛰어왔더니 되게 숨이 찼대 그 어 뛰면은 목말라 어 금방 목말라 이걸로 막 활이나 창도 만들 수 있어요? 어 지금 보면 또 뭐 잡는다 하하하하 아 이거 간집이냐 두 개 잡을라고 제가 두 개 하하하하 여기 앉아있었다 여기 앉아있다 하하하하 아 못잡는다 두 개 집을려고 하하하하 아 이거 뭐 잡는거야 하하하하 아 아 이거 왜 안잡아져 미치겠네 이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 못잡는거야 쟤 왜 이렇게 웃어 하하하하 아 왜 안잡아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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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양손에 하나씩 두 개 들었습니다 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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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폐구였는데 좋았어요 좋았어요 나보고 야 나보고 웃고있어 야 죽는게 너무 웃겨가지고 어어 죽네 씩씩하게 걸어 왜 이렇게 온라인털이 나보고 웃어 어응 내가 에이스구만 어 아 좋아 야 나 두 개 들어서 하고있어 지금 아 전 하나밖에 못했네요 제가 패급인데 여러분 이제 적당히 주웠으면 나뭇가지를 구하세요 나뭇가지 주워오겠습니다 나뭇가지 불을 피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우리 집터를 해변에 합니까? 여기 불 안 붙을 것 같은데? 아뇨 그 상관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거기까지 안해봤습니다 아 거기까지 안해봤습니다 어디까지 안해봤습니까? 어떻게 놓지? 이거 놓고 이거 놓고 이거 놓고 시프트로 바꾼 다음에 요거 놓고 와 잘해 잘해 오우 자 나뭇가지 오우 됐어 됐어 와아 좋아 좋아 와아 우리 많다 네 개에다가 돌 두 개야 어 나무를 주워오세요 열매가 있는데요? 벌집인가? 아 네 그거 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없는데? 앉아 앉은 바지인데? 어 버섯 있다 야 그거 벌집인데? 벌집이라고? 어 그게 벌집이잖아 어 벌집이요? 어 벌집이야 벌집이야 야 그게 벌집이야 오케이 오케이 벌집을 딸려고 하네 아니 먹을 수 있으면 뭐 뭔들 못 먹겠습니다 이거 로얄젤리도 있는데 이거 로얄젤리도 있는데 같이 다녀도 돼 개니 어 나뭇가지다 나이스 어 어 여기 두 개 있다 야 이거 두 개 있어 이거 이거 저기 뭐야 야자수 나뭇가지다 어! 아 이거구나 종수가 봤던 호랑이가 그치 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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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니깐 아우 씨 좋아 나뭇가지 하나 집었어요 여기 있어 나뭇가 또 있어 어디 어디에 형님 여기 내가 잡고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형은 망고 짓고 내가 나뭇가지 짓고 자 이렇게 해서 어 앉아 앉아 뼈가 괜히 있는 게 아니야 호랑이가 사냥했으니까 뼈가 있어 팔 바꿔 어 나를 내려 내려서 나뭇가지를 근데 단군님 마른 나뭇가지에요? 나뭇가지는 다 말라있지 않을까요? 아니 이게 젖어있는 게 있고 말라있는 게 있는데요 오케이 어 떨어졌다 어 떨어졌다 손을 뻗어 손을 뻗어 아 이거 아 이런 젠장 앉아서 손을 뻗어 손을 뻗어 내려 한 번에 잡아 앉아 잡고 서 가자 형 저 먼저 갔다올게요 일단 오세요 나머지 위에 모이세요 샥 샥 샥 샥 어 칼잡이 잡어 그렇지 일리단 여러분 이제 목마름이 시작됐습니다 빨리 오세요 벌써요? 저는 아직 찡찡한데요 오세요 이게 이 나뭇가지로 피마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아 두 개가 안되네 이거 아 일단 다 모이세요 네 모이세요 갑니다 야자수 야자수 굴러떨어져요 막아 막아 발로 막아 아 미치겠네 이거 아 미치겠네 이거 여기 놓으세요 나뭇가지 모아놓으세요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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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놓은 데다 여기 됐어요 철수님 저거 돌멩이좀 놓으세요 오른쪽 놓고 자 돌멩이좀 옆에 주소 옆에 우리 가져온 돌멩이 하나를 드세요 아 여기 있는 돌멩이 하나를 오오오 됐어 됐어 자 이렇게 해서 아 야자수 두 개 갖고 간다 와 좋았다 좋았다 일로 오세요 앉으세요 들었어요 앉으세요 앉아요 아 지는끼다 왔어요 자 치세요 부시돌 치세요 야자수 굴러떨어지네 어떻게 치죠 이렇게 치 불고 튀잖아요 치면 네 내려놨어요? 네 와 야자수 나 진짜 많이 갖고 왔다 우와 원숭이가 된 느낌인데 그럼 불이 나요? 오 그러네? 오오오오오오 오 미쳤다 미쳤다 오오오오 불이 붓는 야 근데 그거 낙엽같은 걸로 있어야 불이 나지 않을까? 낙엽이 있나요? 왜 마른 나뭇까지 단군님 약간 붓고 있는거 맞아요? 해보는거죠 저도 처음 해보는거라 오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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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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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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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오오 된다 됐다 됐다 아 이거 내가 볼 때는 이거 낙엽같은거 갖고 와야 낙엽 그거 어떻게 줍지? 낙엽인데 안 줍어지던데 아 그럼 제가 한번 주워올게요 주워오세요 여러분 네 저 주워올게요 그거 하고 계세요? 네 저기 나뭇가지 하나 있습니다 나뭇가지? 나뭇가지는 필요없어요? 나뭇이 좀 줘요? 나뭇가지 마중속 좋죠 다다익선 어 여기 뱀도 있어 어 뱀 자 뱀 먹자 아 나뭇가지 다섯개 있어야 된다고? 다섯개 있어야 된대 아 다섯개가 있어야 된다고? 이 새끼 이거 하나 더 있어야 되네 나뭇가지 네개거든 찾아올게요 아니야 종수야 오른쪽에 저거 빨간거 그거 왜 안 줍어지지? 오른쪽 오른쪽 여기 여기 이거 많은 풀 아니야? 맞지? 이거는 그냥 나무 단겨 아니 풀 떨어져 있는게 아니라 달려있는거 아니에요? 달려있는거구나 형 이거 파리지옥 풀 아니에요? 나뭇가지 하나 빨리 갖고 오세요 근데 이거 살아있는거 같은데? 그죠? 이거 파리지옥 풀 같은데? 어 여기 돌을 들면 같이 들어지나? 그런가? 들어볼게요 아냐 안 들어져 안 들어져 안 잡아지네 자 그럼 일어나서 오야 누구 깜짝이야 심창맨 뱀을 물려 죽었다는데 사실입니까? 심창맨님 죽었어요? 뱀 따위한테? 뱀한테 죽었는데요? 아까 뱀 먹자 누가 그래가지고 뱀 잡다 죽었지 아니 전 그냥 지나가려는데 종수씨가 뱀 먹자고 그래가지고 에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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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개구리 뛰어다닌다 우와 아니 그.. 잡아 잡아 개구리 개구리 이거 이 섬 구경 저기요 이거 섬 구경하는게 아니잖아요 아 잠깐만 이거 식량 아니야 이거? 개구리 개구리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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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량인데 이거? 아니 일단 당분이 2대1이에요 당신도 개구리 잡으러 가야돼 어쩔 수 없어요 아니 개구리가 안 잡히는데? 아니 어디있어요 개구리 잘못된 오더면 같이 따르는게 좋아 어디갔어? 아 어디갔어? 아 개구리 놓쳤어 아씨 아 어 여기 찾았다 찾았다 그 불이 붙는지만 확인하면 안될까요? 어 여기 개구리 있다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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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만 잡고 개구리 구워 먹죠 개구리 먹고 갈게요 개구리 개구리 철구리 킹구리 개구리 개구리 너무 크다 개구리 알겠어요 너무 크다 의중아 단구리 단구리 주워와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 돌로 찍으라고요? 돌로 찍어요 죽으라 이거? 알아서 안돼 그냥 잡을 수 있잖아 잡았어 못 잡았어 아니야 아니야 못 잡았어 못 잡았어? 개구리 어디있어? 여기있어 여기있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거를 손을 뻗었다가 앉으면 손이 줄어들어요 개구리 어떻게 잡지? 어 잡고 싶다 와 미치겠다 이거 진짜 잡고 싶어 나도 보고 싶어 개구리 한번 볼게요 와 진짜 잡고 싶다 저 도방 좀 할게요 예예 제가 잡아봤게요 형님 저거 왔어요 잡아봐 아아아아 마씨 나도 죽을 뻔 했네 오오오오오오오 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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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여기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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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앞에 앞에 오오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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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엄마는 뭐야 야 이거 나무로 때려도 되나? 지금 멈췄다 개구리 어? 올라간다 여깄다 아 찾았다 어딨지? 어딨지? 아니 너 왜 이렇게 못 찾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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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있으면 안 보여 형님 정수씨 왜 이렇게 구려? 기웠다 흠흠흠 저기요요요요 어어?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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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 있다 아 이거 아니 개구리를 보면 나도 모르게 있다 있다 개구리 개구리 밖에 신경을 못쓰겠네 그렇다니까 이게 이게 의중이가 부르는데 왜 안가나 했네 아 개구리를 이거 못가지 야 이거 목말라서 죽겠는데? 아니 그래도 이게 개구리가 이게 아 미치겠네 이거 이렇게 잡는 거 아니야? 이거 못 참아 이거 아 잡을지 잠깐만 이번엔 내가 이번엔 내가 이번엔 내가 찢어야 됐어 개봤자 그치 그치 이거 못참지 아 잠깐만 잡아 빨리 잡아 저거 분명히 앞으로 막아 막아야지 한 명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잡아야지 야 여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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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지 거기다 어디갔지 어디어디 여깄어 왔어 의중학도 뭐해 아 미치겠네 어 오 잡았어요? 어 어디갔어 어떻게 붙였어 너? 5개 모으면 돼 5개 모아서 그냥 돌로 내리찍으면 돼? 그럼 스파크 티네 물 마셔야겠다 형 밑으로 몰아주세요 내가 기다리고 있어 나무.. 나무 5개 나무까지 나무 4개 템퍼라초가 올라가겠네 그치? 개구리 힘들다 개구리 힘들어 목마름이 때문에 이거는 개구리 힘들다 나 몸발음으로 죽었다 잡았어 잡았어 의중아 물은 바닷물 떠서 끓이면 되나? 야자수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보여 이거 죽여야 되나보다 못 잡나? 근데 우리 다 죽었어 얼어 죽었어 돌로 찍는 건가 보다 죽을 때 죽더라도 개구리는 잡고 싶은데 종사 돌로 찍어 종사 돌로 찍으라고? 거기 남양주시 논과 닦아서 잡어 물 끄려면 이게 막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지게 해서 이렇게 뚝뚝뚝 그렇게 하면 돌아와 어 근데 형 어디 갔어요? 나 혹시 뛰면 온도가 올라갈까 해서 뛰면 온도가 올라갈까 해서 나는 그럼 단군이한테 불 째로 가야겠다 추우니깐 호랑이다 호랑이 불이 어딨지? 근데 조진 거 같아? 다시 해야 될 거 같아 너 템퍼러초가 0이네 근데 여기서 죽어있는 사람 누구예요? 장군이랑 우중이가 불 피고 죽었어 아 여기 맞네 불 피고 죽었어 우중이 죽었어? 왜 목말라서 죽었대 아까 우중아 일어나 옆에 야자가 있는데 일어나라고 일어나 우중아 옆에 물을 놔두고 죽었어 종수 되게 좋아하네 심폐소생 쓰레질게 내가 목말라서 죽었어 일어나 일어나라고 정신차려 야 비참하게 죽었다 비참하게 죽었어 우와 나 온도 0도야 0도 0도인데 계속 살아있어 종수가 기적적으로 0이었는데 불 옆으로 와가지고 템퍼러초가 올라가면서 살았어 종수가 와아 의중이를 구워 먹어 올려 올려 불 위에 올려보자 해봐 알았어 잠깐만 그거 야자도 좀 넣어가지고 와아 야채까지 고기만 먹으면 좀 그거 저 개구리 어떻게 개구리 돌로 때려야 되나? 그래야 될 거 같아요 돌로 때리기에는 개구리가 너무 빠른데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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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개구리야 하하 하하 야 의중이가 사지가 뒤틀렸어 야 이 의중이 좀 개구리 같기도 하다 의중이가 의중이가 개구리가 됐어 아 아 나 구우려고 그래 하하하 하하 하 하하 제대로 넣어봐 아 그러지 말라메 아니 넣고 그 야자도 좀 넣어봐 아 뭐 하는거에요? 신고할거에요 아 못들이야 어딜 잡아 신고할거에요 뭘 신고해요 다 먹고살자고 하는건데 어 뭐 소리나 어 배소리 아니야? 어? 이거 배 타면 끝나는 게임인가 보다 아 불 꺼졌어 아 배 꾸덕 소리 아 맞나봐 배 있을 때 배 지나갈 때 아 SOS 불 피워가지고 탈출하면 깨는 게임인가 봐 그래서 1,100원인가 봐 아 배 오네 저 모닥불을 보고 온다고요? 말이 안되잖아요 그럼 지금 생존자가 저밖에 없는거에요? 여기 엄청 큰 불을 피워야지 오는거 아니야? 아닌가? 그럼 산불을 내면 되잖아 뭐야 그냥 하루 버티면 되는거야? 아니 근데 배가 희망만 주고 갈수도 있어요 우리 앉아봐 안봐 약올리는거야 아 근데 1,100원이 뭔가 딱 여기까지인거 같은 느낌? 아 그럴 수도 있어 너는 타는거 하면 뺀지 먹을거 같은데? 아 왜그래요 한번 공격적이에요 근데 여기에 사람 있는지 알려면 SOS 그거 해야잖아 제가 한번 뛰어가 볼게요 총수야 저기 뛰어가 봐 빨리 타봐 뛰어 볼게요 지나간다 너무 먼 뛰어가기엔 너무 먼데요? 지나갔어 이미 아니 야 이거 하늘만 약간 그 밤하늘을 자연의 밤하늘을 보고 있는거라 어 채팅에 나왔어 배 올 때 횃불 만들어서 흔들면 탈출이래 아아아아 아아아아 횃불을 만들라고? 어 니가 아까 만든거 있잖아 그 불 거기서 그 나무 하나 들면 횃불이잖아 나 지금 수영 시작했어요 죽을거에요 수영도 하네 근데 추워서 안될걸? 죽을거에요 너 맞아요 아니면은 모닥불 크기를 키우면 크게 하면은 알아본대 어 무섭다 우리 다음에 무인도 체험이나 한번 가죠 환자로 집도 지는다고요? 우와 환자로 집도 지는데 아 진짜? 어떻게 쥐? 우리 힘으로는 좀 힘들어 보니까 아 8명 10명 하면 되나 보다 이게 추워가지고 스스스스 하는거네 이거 한 100명 있어야겠네 관절도 있다는데 10명이 1개에요 아 8명이 1개에요 음식이 부족해서 많이 먹는 사람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죠? 여러분들 알았어요 저 화장실 잠깐 다녀올게요 화장실? 1분만 기다리세요 화장실이요? 왜냐면 커피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이런 게임을 만들면 재밌겠는데? 이거 조작법을 좀 쉽게 하고 진짜 근데 조작법을 쉽게 하면은 좀 별로지 않을까? 조작법이 어려워서 웃긴게 아닐까? 아니 그러니까 너무 어렵지 않게 적당히 어렵게 하고 사람이 한 100명 들어갈 수 있는거야 한 서버에 배틀그라운드처럼 그 안에서 노는거야 그래서 근데 그 안에서 집 짓고 이러고 노는거야 그러면 러스트라는데 러스트? 러스트가 무슨 게임인데요? 그런 게임인가 봐 러스트도 집 짓을 수 있어? 집 짓고 막 사냥하고 놀아? 놀아 놀아 아 그런 게임이라고? 있는데 또 만드는지 근데 이런 생존 게임 저것도 있어요 러스트라고 땜목 타고 하는것도 있어요 그 얘기 했어 종순이 방금 했어 화장실 갔다 음 제가 싫으세요 오중님? 아니요 그냥 끝 얘기한건데 오늘 되게 날카로우시길래 아니 저 구워드시길래 저 구워드시길래요 저 구워드시길래요 얼마 잃었어요? 얼마 안 잃었어요 잃고 하는거지 뭐 종두식을 이게 잃고 따고 이런 개념으로 가면 안됩니다 아 저는 도박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도박이에요 제가 방송으로 하는거는 그냥 노는거고 본계정은 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 본계정은 좀 땄어요? 벌었어요? 그건 빨간불이죠 다 아하 뭘 그럼 싸요 아니면 주식하는 이유가 뭐 아 내가 같이 투자를 해야돼요 주식은 그런걸 해야지 이게 사실 막 초단타로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거 거의 약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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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래요 제가 같이 투자가 같이 투자하는게 아니고 둘이 아 투게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형님 근데 형님 옛날에 상패 많이 낳았잖아요 아 저 그만해 의중아 아 너무하네 형한테 아니 상패나 이런거 아니면 진짜 하다가 좀 했는데 상패 걸리고 그러면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난다니까 진짜로 같이 투자하시는 분이래 상패를 그때는 안했어요 같이 투자를 그때는 그러니까요 행사비 벌어오면 그거 다시 넣고 또 날리고 뭐지 자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진짜 그 통솔대로 이제 합시다 아니 이번엔 진짜로 이게 장난치지 말고 배모같이 잡으려고 일단은 둘을 빨리 만드는게 중요하고 그 아까처럼 똑같이 모아놓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나뭇가지 4개였나 5개였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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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mentos 없으니 5개 다 들어왔어요 아 매직빵인 멱살 잡은 적 있냐구요 아 뭐 그렇게까지 원망하거나 그러진 않 真的 자 갑니다 손 Tobias 자, 각자 알아서 주워봅시다. 많이. 인사부터 하고요. 하이파이브. 보이는 건 그냥 아무거나 주워 오세요. 하이파이브 한번 와줘.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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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하이파이브가 아니라 그거 아닙니까? 대댄치? 그거 했어요 아까 대댄치. 위로 할까요? 아래로 할까요? 위로 위로.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자, 이제 갑니다. 당분님 이제 지시 내려주세요. 저 뭐 갖고 올까요? 아니, 그냥 보이는 대로 일단 주워 오세요. 알겠습니다. 아무거나 다. 근데 내가 보기에 나뭇가지가 제일 급하니까. 일단 불 피우고. 불 위주로 전 가겠습니다. 아니, 해변보다 실내쪽으로 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음... 어, 근데 우리 어디로 주나오지? 미칠들 말아야죠. 우리 왜 없어! 어디다 놓을지를 안 정했네? 어, 어디다 놓을지. 아까 시작한대. 시작한대. 너무 멀지 않습니까? 어디랑? 여기 심장면 있는데 다 놓을까? 여기가 움푹 파여서 좋은데? 그래요.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여기, 여기, 여기. 그냥 줍지 말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다 놓자고요? 해볕, 해볕. 그럼 안 주워. 안 주워. 어, 오케이, 오케이. 오, 개뼉딱이다. 거기다 주워야돼. 어, 이거 마른 나뭇가지를 못 짚나? 주워. 주워. 어디야? 침착면 있는데 가? 여기, 여기, 여기. 여기가 어디예요? 거기. 다들 못 찾아봐. 지도가 없으니까 자, 일로 가다 보면 뭘 안 가죠. 시작하자마자 바다를 왼쪽에 끼고 가야돼. 해변따라. 네. 새소리가 나는데? 새도 잡아먹을 수 있나? 그러겠지. 어디있어? 아, 저기구나. 위잉, 위잉 소리나는데? 거기요? 네, 거기. 해변따라. 해변을 왼쪽에 끼고. 나뭇가지는 살짝 아래에다 놓겠습니다. 네. 일로 나뭇가지를 많이 주워오세요. 나뭇가지 바로 불피우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불피웁시다. 나뭇가지를. 알겠습니다. 밤이 오면. 지금 돌멩이 두 개, 나뭇가지 하나에 뭐예요? 뼈다귀예요? 뼈다귀. 뼈다귀 하나에 야자수 하나 있습니다. 논다고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나뭇가지 하나 죽고. 주웠어. 우와, 여기 야자수 되게 많은데? 이거 못 걸리나? 우와... 네 개가 있는데 한 번에? 저거는 벌집이죠? 아니다. 이제 뭐 이런 거 줍는 거는 뭐 한 시간만에 쉽네? 이제 하죠. 이건 뭐 이거는 뭐. 아이, 이건 뭐. 이게 그냥 뛰지 않으니까 스테미너가 소모되지 않아요. 오, 여기. 우와, 이거 엄청 큰 세 개수가 있는데? 우와, 나무 엄청 큰데? 이거 진짜 이거. 이게 안 잡혀. 안 돼. 나뭇가지 지금 두 개째. 저 하나 두고 있어요. 여기 하나 있다. 그럼 세 개. 일단 최대한 많이 가져옵시다. 엄마, 호랑이 엄마! 호랑이! 나, 나 달려들었어. 줏네 뛰어, 줏네 뛰어.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오, Championships. 우와, 살았다. 아, 아깝네. 죽었어요. 오, 깜짝이야. 좋아, flash. 죽어, 진짜? 미치겠네 진짜. 처음에 채行기 전에 오, 살았다. 벌, 조심하세요. 줏네 뛰고 있어요. 미치겠네 이거. 점심의 문제는 어디서 하리 School 아니게요. 스테이 던진 가 solcheuell clichy 있으뺌다 integration 아니 왜 안 잡히는거야? 아까 잘 해놓고 자 갑니다 나뭇가지 구해서 갑니다 우와아 어 이거 뽑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자 나뭇가지 두개 장착 완료 호랑이와 벌에 저걸 나뭇가지 저 아래에다가 오 됐다 아 손이 저기요 동순씨 나뭇가지 여기 아래에다 모아놨잖아요 다시 갔다오세요 빨리 방금 말했는데 아 되게 그러네 오른손 왼손을 잘 써야되네 정순씨 방금 되게 뭐라그러네라고 했죠 아니 되게 뭐라그러마 방귀를 밑에 아니 내가 방귀를 밑에 내려온다고 했는데 그거를 이쁘게 얘기할 수 있잖아 아니 그거를 못알아줬어요 아 못알아줄 수 있지 나 호랑이를 만나고 왔는데 뭐한거에요 아 뭐야 여기다 아 뭐야 아니 아 바닥으로 들어갔잖아요 나뭇가지 아 바닥으로 들어갔잖아요 나뭇가지 하나 둘 셋 아 진짜 나뭇가지 왜 또 굴려 아 갖고 올게요 두개 갖고 왔으면 하나 플러스 바이너스 1이지 왜 이거 죽으면 숨막혀 죽는다는거지 바다 들어가면 아 죽어요 들어가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아 이거 굴러가네 굴러간다니깐 굴러간게 아니라 당신꺼는 바다로 들어갔구요 아 두개 갖고 하나 했으니까 플러스 1점이에요 아 어 나뭇가지다 이거 오른손인가 앉아서 샥샥샥 탁 아 이거 안 잡으면 왜 어 됐다 어 여기 끝에를 잡아야 되는구나 둘 발 나뭇가지로 어 나뭇가지 여기 있다 어 여기 되게 많네 여기 여기가 많은데가 많아야 어 여기다 여기다 어 금방 찼네 샥샥샥샥샥 앉아서 오케이 우와씨 안걸리겠다고? 경험가세 경험 안걸리 우와 대박 저기 배 지나가는거 아니야? 아니구나 안잡히지? 버그인가? 잡혔다 오케이 드디어 완료 광고글러가게? 이렇게 와아 이제는 뭐 이야아 머리를 쓰는구만 둘 목이 좀 마른데 야자수 좀 마셔도 됩니까? 아 마시세요 네 여기로 오시면 깨서 드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여기 야자수 야자수 그만 야자수 그만 갖고 오세요 나뭇가지 가까웁니다 나뭇가지 장군씨 장군씨 저기 끝에 뱀 있는데 어떻게 해요? 뱀은 두세요 잠깐 일로 와보세요 잠깐 일로 와보세요 아니 대장님이 두라 그랬는데 왜 아니 여기 우와 이거 어떻게 하지? 많아요 제가 개구로 어쩔 수 없다 여기 뱀이 나 뱀이요 하고 있어 진짜 뱀이요 나 뱀이요 아까 개구리보다 더한데? 그럼 제가 돌멩이 하나 써도 됩니까 장군님? 찍어버리게 네 일로 오세요 돌멩이 갖고 와보세요 갑니다 여기 누가 봐도 나 뱀이요 하고 있어 어? 저 개구리 잡았는데 부서졌어요 아 개구리가 개구리가 죽어놨다고요? 죽은 개구리 계속 내리찍었더니 없어졌어 근데 이거 뱀을 어떻게 잡아요? 내리쳐야되요 돌같은걸로 무기같은걸로 돌같은걸로 내려치는게 버튼을 누르는걸 휘두르는거에요? 그냥 그 휠로 왔다갔다 아 근데 제 고개가 뻣뻣한데? 그럼 기어리 형님이 믿기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아까 참고로 제가 아까 뱀 잡으려다 죽었어요 아 오케이 만만한 녀석이 아니에요 무서운데? 앞에서 믿기 해주시면 random 흐흑 이건 뱀있다 여기도 그거 공격합니다 조심하세요 가까이 가면 거기가 위험합니다 이래 물 뱀이네 독있어 고개를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이거 좀 가까이서좀 어? 여긴가? 여기만 한거? 너무 멀어 너는 이미 살게 bump 다 ממב 뱀을 쳐! 엄마! 이거를 그럼 어떻게 던지지? 아 이거 던져야 될 것 같아 짬돌을 나 길을 잃었어 길을 잃었어? 어 나도 돌을 주워서 둘이 한번 공격해볼까? 어 얘 잔다 뱀 잔다 잡았어 내가 잡은 것 같아 잡았다고?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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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와 가져와 우와 대박 잡았나봐 툭 쏜고 죽었어 나뭇가지를 뭘로 붙은거지? 잡았어 잡았어 가시죠 가시죠 형님 뭐야 이거 누구야 누가 더 잡아왔어 아 이거 나뭇가지야 뱀인줄 알았어 우와 뭐야 이거? 뱀 뱀 뱀 팔같애 냉동 뱀이야 냉동 뱀 뭐가 서있다 발탁 멀리서 보니까 발탁 발탁 서있어 불피어 불피어 뱀구이 뱀구이 먹자 먹자 근데 불은 좀 추워지나 이제? 좀 기다렸다고 생각이 날거 같은데 밤에 펴야되는거 아니야? 이거 일단 나뭇가지 충분하고 일단 깨먹고 뱀은 구워먹고 구워먹고 저기 야자수 더 있던데 야자수 더 가까워야겠다 야자수 많이 갖고 뱀이랑 또 뭐있어? 뱀.. 뱀이랑 여기 뱀 또 있어 뱀 아까 되게 많더라고 여기도 있어 어디 어디? 야 정석이가 가서 뱀 잡자 해병깔 해병깔 끼고 왼쪽으로 끼고 오세요 해병깔 왼쪽으로 저기 멀리 있네 형님 야자수 좀 깨먹고 가시죠 목마른데 이거 야자수 서로 먹여줘야 되니까 아 그래요? 혼자 못먹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안깨져? 아 몇번 쳐야돼 하나 더 있으니까 오브젝트 마이너스 15 뜨네 오 됐다 알맹이도 깨야돼 알맹이도 아 이것도 깨야돼요? 어 그것도 깨야돼 그것도 깨야돼 두번 깨야돼 어 내 돌 누가 가져갔어 돌 왜 점프지냐? 그러게요 어어? 침착맨 또 혼자 어디있다가 죽으면 안내는데 뱀 잡으면 안돼 그거 둘이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뱀은 아 저 뱀 안잡아요 그렇게 오 오 오 그거를 몇번 때리면 오 좀만 더 때려봐 우와 야 서경봐 우와 당군이 잘한다 당군이 톡톡톡톡 해가지고 깨네 당군이 잘해 우와 우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종수라고 생각하고 때리고있어 아 왜 왜그래야 나한테 너 주식하지마야 날카로워졌어 아니에요 오 와 되게 안 깨지네 이거 깨졌다 이거 깨졌어 이거 하나씩 먹여줍시다 네 오케이 자 먹여줘야돼요? 먹여줘야돼요 앞에다 갖다대면은 이제 이씨라고 떠요 아 아 일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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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먼저 형님 먼저 아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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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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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셋이 같이 이렇게 서로 먹여줍시다 셋이 아 셋이서 오케이 안 먹은 사람 저 안 먹었어요 어디갔죠? 뭐 또 먹었어요 먹은거 아니에요? 내가 먹었어요? 아니 안 먹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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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세요 아 이거 앞에 이거 와봐 입을 갖다대주세요 어 어 먹었어 먹었어 어 미친 나 그거 주세요 이제 형님이 네 위로 올리셔야 해 위로 하하하하 아 대박 어 처음 떨어졌다 조금 아래로 이거 우리 이제 불 피워야 될 것 같은데? 응 저도 갑니다 안다른데? 이거 빈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빈거면 깨졌어 오 됐다 이 됐어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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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불 피웁시다 아니 그 기열이 형님 드셨어요? 나 먹었어요 아 그럼 불 피웁시다 해가 집니다 제가 돌았나 드릴게요 나도 어 엄청 떨어지는데 엄청 빨리 떨어지는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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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돌 돌 자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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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놓으세요 여기다 놓으세요 여기다 놓으세요 제가 돌담당 돌이 안집어져 안집어져 아씨 어떡하지 돌 여기 하나있다 돌 앉으세요 마음이 급하다 지금 체력이 그 뭐야 온도가 너무 떨어지고 있어 돌 내려놔요 빨빨빨빨 제가 내려놔요? 아니 두드리세요 두드리세요 빨리 두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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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서 두드려 팍팍팍팍 스파이크 아니 팍 오 됐다 됐어 됐어 오오 우와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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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됐어 불 붙였으면 됐어 나뭇가지로 겹쳐놔야 될 것 같은데 우와 알아도 붙나? 안 붙을 것 같아 옆에 겹쳐놔야 될 것 같아 겹쳐놓고 뱀을 올려놔 보자 아 나 불타서 핏깍겼어 아 괜찮아 아 오케이 뱀을 올려놔 보자 이거를 잡아봐 뱀 내가 잡아보겠습니다 야 야 너 너 돌로 다 찍어놔 이동하다가 아 야 돌로 다 찍었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럼 나뭇가지를 왜 이렇게 안집어져 이거 뱀 앉아서 팔을 뻗어서 됐다 나 또 누가 때렸는데 아 나뭇가지 네가 맞았어 복수하신거에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왜 안집히냐 이거 뱀 어 됐다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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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불 센불 오케이 오케이 센불 센불 야 지카코이코쾼쾼쾼쾼쾼쾼쾼쾼 밀어 밴 밀어 그냥 아니야 잡아서 올리는게 낫지 않나 아니 내가 잡아서 올리는게 낫지 않나 안잡혀 이것도 넣어 아 나 썰시티 썰시티 좀 먹자 이 뼈는 어디다 쓰는거야? 오 됐다 잡아서 올려 올려올려 오 됐다 오 형 Мос교고 올라갔어 오 맛있겠다 타는 거 아니야 형 응 어 나 불에 Independient 되는 거야? 불에 많이 쥐었어 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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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고 여기서 회해 나뭇가지 하나 주워봐 하나씩 주읍시다 아 횃불 횃불 뜨거울 거 같은데 내가 지을게요 발을 뻗어서 나 지금 불에 너무 많이 있다가 나 못 지겠는데? 안 주워진다 안 주워지는데? 햇불이? 그냥 그 나무 작대기를 대면 되나? 어 근데 되게 운치있고 좋다 아 무인도 놀러가고 통기타 있으면 좋겠다 기어링은 기타 칠 줄 알죠? 뭐 쳐요? 아 좋네 햇불 안 집어줘 여기다 놓으면 들어가버린다 야 너 아까 안먹어서 하나 드세요 저 이거 하나 주세요 어떻게 먹어요? 어 누가 탔다 배 배 배 배 근데 우리 이거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니 이거 껍데기인가? 이거 먹으면 체력도 차요? 네 어 배 배 배 체력도 차 어 배다 배다 이거 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요 다녀오세요 여기에요 여기 아니 이정도면은 이걸 못봐? 볼만하지 아 잠시만 똥 싼다 누구 아 얘 똥 싼는데? 여기 이거 불 피우는데 왜 못봐 불이 작나? 저쪽에서 달은 볼이 있어서 안보이는 거야 저쪽에는 달긴 볼이 있어서 안보이는거야 근데 우리 아직 내일까지 또 기다려야돼요? 근데 우리 꼭 나가야됩니까 여기서 살면 안됩니까 난 좋은데 상이랑 개구리 한번 잡아오고싶어 네 한번 잡아오고싶어요 돌 하나로 다시 개구리 못잡아요 죽여야돼요 아 나 다 죽었어 죽었다고? 아니야 아니야 죽을 뻔했어 멀어지면 춥네 아 그러네 저 체력이 지금 3분의 1 남았어요 이거 먹어요 돌 아까 근처에 있었는데 돌 하나 갖고 올게요 여기 있어 아니 근데 지금 12시밖에 안됐어 이거 불이 끝까지 타나? 나무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나무도 구해오세요 그럼 나무 구하러 가면 얼어 죽어요 추워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 근처는 제가 다 뒤져봤거든요 없어요? 나무 어 뭔가 되게 다소곳해 무릎 모아가지고 무릎 꿇고 앉혀가지고 어어 좋아 돌이 이거 올 때 하나 있었는데 오 잘해 야자 껍질 태우래요 아 야자 껍질 아 야자 껍질 있잖아 여기 오 뱀 뱀 뱀 뒤에 뱀 옆에 뱀 잡어 잡어 야 뭐야 죽었어 아 형 뱀 일어났어 아니 내가 없는 사이에 아니 뱀이 뱀이 불을 따라왔어 일어났어? 뱀이 일어났어? 아 한 마리 더 나왔어 다른 뱀 뱀이 뭐 해드렸어 불 피우니까 아이씨 저 밀키받아? 3마리나 있어 뱀뱀뱀뱀뱀뱀뱀뱀뱀뱀뱀뱀 어떻게 해 으이씨 아이씨 기어리형이 복수를 하자 아아 잡았어? 다 잡았어? 아니야 안 죽였어 아직 잠깐만요 다른 방금 가야되겠네 무기 들어 무기 으이씨 잠시만 이놈새끼 잡은거야? 어떻게 된거야 나 뱀 어 뱀 또 왔어 어 pero 뱀범뱀뱀뱀뱀뱀 έ nước 못끄 guess 쟈 뱀 문다! 뱀이 문다! 죽었다! 죽었다! 코코넛 껍질 틀이다! 코코넛 껍질! 어! 나 죽었어! 어! 뒤에도 있어! 뱀이 또 있어! 뒤에 뱀이 또 있어! 내가 죽였어! 또 죽였어! 야 나도 이 새끼! 또 있어! 또 있어! 뱀! 야! 뱀들이 역습이야! 죽였나봐! 죽였나봐! 아니! 뱀이 너무 많아! 뱀이 너무 많아! 뱀 한 마리 잡았어! 이게 해안가에서 불 피우니까 그 배는 안 보고 뱀만 오네! 뱀 두 마리 잡았어! 뱀 사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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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총을 혼자 살았어! 10총을 혼자 살았어! 10총을 혼자 살았어? 이거 뱀인가? 뱀가의 전쟁! 됐어! 잡았어! 다 죽고 이렇게 됐네? 어? 해봐 혼자 살아봐! 아니 혼자서는 이것도 못 먹어! 이거 저거 아! 죽었어! 너도? 뱀이 물었어! 뱀이 한 마리 더 있었어! 이게 바다뱀들이 많아가지고 다 몰려들어! 이거 바다뱀이야 이게? 바다뱀이야? 얘네 독 있어 되게 무서워 이거 뱀 너무 무서운데? 바다뱀이 이렇게 뻔뻔하게? 바다에만 있지 바다뱀은 바다뱀들이 아니라 올라와 개무서워 가위 위에 올라가는거 어때? 아니 그 지상으로 올라가는거 어때? 아까 내가 중간에 세계수 같은 큰 나무 봤거든? 호랑이 호랑이는 불에 못 와 무서워서 확실해? 그럼 야생동물들은 불 무서워해 위로가자 위로가자 뱀은 야생동물 아니야? 어? 뱀도 야생동물 아닌가? 아 뱀은 야생동물인데 우리가 너무 약보였어 뱀은 변혼동물이잖아 아아 근데 호랑이는 그렇지 그거잖아 맞지 맞지 그니까 자기 체온을 잃기 싫으니까 안가지 그렇지 아 병건 이 거야 이 거야 따뜻하기 싫잖아 항상 똑같은 체온을 하고 싶잖아 그러면은 바위 위에 만드는거 어때? 응? 동굴 없나? 동굴을 먼저 찾아볼까 우리? 동굴? 어 그러면은 그럼 종주가 동굴을 찾자 오케이 내가 돌아다니면서 동굴을 찾을게 찾기 전까지 오지마 아니 동굴이 없던데? 없지않아 여기? 아 근데 우리가 많이 안봤어요 형님 아 그런거야? 근데 제가 아까부터 계속 돌아다녔잖아요 멀리 막 뭐 그렇게 특별할건 없어요 보니까 오케이 오케이 육지로? 그럼 육지로? 육지로 한번 들어가보자 내륙으로 들어가서 아니 내가 아까 봤는데 바위 위에 올라갈 수 있거든? 네 바위 위에? 바위 위로 갈까요? 아무튼 방 탔습니다 일단 방 탔어요 왔다가 따로 좀 귀찮긴 하겠다 근데 방이 왜 두 개가 생기지 항상? 방이 두 개에요 본명이 누구야 밑에 거 오지 마세요 위에 걸로 오세요 위에 거에요? 예스라고 되어있는 걸로 오세요 예스 오케이 예스 긍정적이야 여기 맞아 예스 아 돌로 나무를 치면 나뭇가지가 나온대요 음 아아아아 돌이 제일 중요하네 돌이네 그러네 마인크래프트처럼 돌 도끼네 아 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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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야지트를 정합시다 여기 바위 위에 어때 여기 여기 올라갈 수 있어 이거 하이파이브 할 시간이 없어요 하이파이브 할 시간이 없어요 여기 올라갈 수 있어 떨어지면 죽지 않아요? 여기 계속 올라갈 수 있어 계속 진짜? 근데 이거를 야자수를 들고 올라가긴 너무 힘들잖아 그러면은 바닥으로 합시다 뭐야 인내수 컨텐츠야? 그 태분을 저거 재료 모으고 저는 털을 찾아볼게요 네 본인 위치를 우리한테 설명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여기 시작하자마자 왼쪽 여기 방어하기 좋은데 이거 약간 아 이거 일단 우리가 등 뒤에 바위 같은 게 있어야 돼 아니 여기 어디에 여기 여기 기열이 형 저 있어요 오른쪽에 저 있어요 뒤에 사각지대를 만들어야 돼 여기 여기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 위에? 여기? 아 위에? 아니면 아래? 아 파인데? 근데 해변가는 그게 그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 저 여기 되게 좋은 데 찾았어요 비를 피할 수 있는 천장이 있는 곳 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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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비를 돌 일단 돌을 찾자 돌부터 찾아야겠다 그리고 양식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네 돌 찾고 뭐 그냥 나뭇가지 파밍하고 뭐 하면 되겠네 하루 정도는 뭐 안 먹어도 그냥 물 한 번씩만 먹으면 되네 응 맞아 맞아 물은 한 번씩만 먹으면 돼 뛰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 호랑이 발견했어요 죽일까요? 돌 하나씩 찾아 돌 하나 들고 죽여보죠 돌 하나 들고 죽여보죠 근데 돌이 없어 돌이 없어 펀치로도 돼 종수야 해봐 펀치 어떻게 해? 그냥 빌려 주먹을 줘 주먹 쥐고? 어 주먹 쥐고 펀치 주먹 쥐고 펀치 나 피면은 뺨 나 피면은 뺨 자 그럼 새끼눈깔부터 말아집니다 니파가 없으면 나쁘지 않지 그냥 러스트도 있대 이런 거 이런 류 어 러스트마저 했어 러스트 아까? 러스트 아까 그거 재밌어 어 호랑이 어 호랑이 나한테 어 뒤에 호랑이 있다 라프트도 있잖아 라프트 어 같은 거 같은데? 야 나 뒤에 있어 내가 어그로 꼽게 배구리가 있다 여기 어디쥐 우리 편가? 간다 나 주먹 쥐었다 아냐아냐 종수야 아냐? 나 지금 화났는데? 휘둘러스인데? 휘둘러스인데? 어디야? 극진공 극진공수도야 어디야? 가지마? 싸우지마? 나 쪼랑? 야 호랑이 어딨어 호랑이 어딨어 호랑이 어딨어 나랑 의중있는데 나 그러면 돌멩이 좀 찾아오는데 형 가져 참지 말자 참지 말자 형도 하나 죽어요 대가리 깨 그냥 호랑이 어딨어 호랑이 어딨어 호랑이 여기 호랑이 여기 이 섬의 주인이 누군지 알려줘 잘 모르는 것 같아 호랑이가 가르쳐줘 가르쳐주자 의중이 도망갔어 아냐 나 돈 줏으러 왔어 임마 야 어디야 어디야 왜 임마라 그래 왔어 왔어 나 왔어 아 진짜 왜 그래 나한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겨 잡아 기열이 형 이렇게 나뉘어졌네요 우리랑 저쪽이랑 어디있어 우리 호랑이 쳐줘야되는데 어디에서 호랑이 거기에 치닫자지장에서 왼쪽으로 와야돼요 해변따라 아 왼쪽 이쪽이 맞네요 오케이 오케이 나왔어 야자도 들고 지금 딱 기다리고 있거든요 나왔다 어 야자수 죽으세요 야자수 쌍 쌍으로 죽으세요 쌍으로 연습 연습 여기도 야자수 있다 가자 우리 둘이 잡을까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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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 오면 오케이 해안선 오른쪽을 끼고 쭉 오세요 한명이 물려 죽을때 준대 후드려 치는거야 해안선을 오른쪽으로 끼고 오라고요? 아까 스타트 지점에서 해안선을 바라만 왼쪽으로 몸을 치세요 그니까 그냥 이쪽으로 가면 돼 이쪽으로 가면 맞는거 같애 그 욕심인거 같은데 안 부르는 곳에 있으면 안돼 가자 가자 지금 호랑이는 기다려주지 않아 얻어침침침해 가자 가자 언덕 밑으로 내려와 언덕 밑으로 나 지금 화났어 지금 야자수 들어 뚝배기 깨버릴거야 일로와 어이 맨 달려들거야? 그럼 나 도망가게 야 나 눈 마셨어 눈 마셨어 빨리 와요 나 꼼짝 손 다지고 있어 야 일로와 너 물어뜯어 그러다 아니 없어 와 저 오세요 계속 오세요 계속 오세요 여기 돌도 있는데 뭐하나 들고 오세요 그냥 오지 마세요 저거 나무인척 야자수 나무인척 야 우리 되게 무섭게 간다고 깜짝 놀랄거 저구랑 이 새끼 그냥 어? 대가리랑 깨 뒤졌어 아주 그냥 그 저기 죄송한데 침착맨님 그 반대방을 같은데 왼쪽 오른쪽 모르세요? 어? 바닷가를 보고 왼쪽으로 오라니까요 바닷가를 보고 왼쪽으로 오라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지? 아 이분들 진짜 아니야 우리 봐줘 아니 바다를 기열이 형 우리 오른쪽으로 갔어 오세요 천천히 날씨는 좋다 중요한 거 아니니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시 오면 되니까 아직 내가 호랑이한테 물린 것도 호랑이는 뭐 그냥 굶어 죽는 것도 잡는 거죠 아 호랑이 왜 이렇게 기다려 호랑이 굶겨 죽여 자 한번 물어보지 야 나 물어봐 우리 야 나 뒤로 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이 섬의 주인은 우리야 누구인지 알려줘 알려줘 누구인지 알려줘 여기 코딱지 말아서 아니 내면서 해야지 나 지금 문 맞췄어 아니 근데 해안가는 아니잖아 야 나 야 니가 걸렸어 야 어 뭐야 야 야 왜 뛰어 왜 뛰어 왜 뛰어 네가 걸렸잖아 멍쳐놔 야 내가 살려줄게 난 가만있었는데 어 이게 사우네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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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차면 되는데 이미 그랬어요 왜 안 잡히지? 잡은 건가? 잡았다 어디 갔어? 이야 이거 진짜 망가진 하고 있어요 곶감을 보여주라고? 여긴 곶감이 없어요 종수 어딨어? 한 손으로 호랑이 들고 갑니다 해안가를 우측에 끼고 오세요 해변에서 만납시다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찾았어? 가죽 가죽 어딨어? 손에 들고 있잖아요 용사에 증거 받아봐 아니 또 침착맨 맞았어 형은 그쪽으로 돌아요 그쪽으로 돌 오른쪽을 끼려니까 오른손에 끼라고요 해안을 너무 커가지고 잘 안 잡히네 아니 오른쪽으로 끼고 한 바퀴 둔 거야? 그래 다시 온 거야? 아니 뭐 한 바퀴 들어와도 어떻게 다시 와요? 오른쪽으로 끼면 방향이 이쪽 밖에 안 되지 두 분 어딨어요? 오른쪽으로 끼면 오른쪽으로 끼면 왼쪽으로 쭉 들어왔어 로스트 같아 로스트 이게 뭐야? 나 호랑이 가죽 들고 오는 줄 알았는데 가죽 들고 왔어요 뭐야? 뭐야? 아니 호랑이 뭐야? 뭐야? 호랑이 잡았다니까 형님 우와 뭐야? 자 북을 피웁시다 호랑이 고기 먹읍시다 바퀴다 안 보이는데 호랑이? 내 손 니 뒤에 있잖아 야 호랑이 고기 근중에 떠있어 내 뒤에 어디 호랑이 있잖아 호랑이 야 이거 뭐야 호랑이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호랑이다 아니 이걸 어떻게 들고 왔지? 나만 안 보여? 호랑이도 안 보인다고? 호랑이도 안 보인다고? 호랑이도 안 보이지? 나는 안 보여 나는 내 발 앞에 있잖아 내 발 앞에 있잖아 미디움으로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착한 사람만 보이는 거 아니야? 저거 나빠가지고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저거 미디움으로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니 왼쪽에 바로 있어 니 발 옆에 호랑이가 손 흔들고 있어 안 보여 그래픽 미디움으로 했잖아 아 미디움으로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러네 정수야 어? 여우 쟤키럽 어 때리지마 어 싸우자는 거야? 나 호랑이 잡은 사람이야 용사야 어 오지마 참지 않아 유산 씨 어디로 가? 참지 않아? 아 귀여우지마 참지 않아 나 일단은 도망가는데 2번 던질이 왜 1보트야? 정수 어디 있어? 기열이 형 두 분 싸우시는데 죄송한데 제가 목말라가지고 죽을 거 같거든요 아 그래요? 야자 깨드릴게요 그거 놔두세요 제가 깨드릴게요 나 지금 주먹 말아 죽었어 아까 너무 많이 이거는 깨드려야 돼 목말라 죽을 거 같아요 아저씨들 잘 노네 여기 기열이 형 기열이 형 거 깨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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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안 깨지지 어 깨지나? 대미지 들어가고 있어 대미지 들어가고 있어 일로와 일로와 아까 뭐라고 이 놈새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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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미지 들어가나 봐 하자는 거지 나 주먹 줄었어 보이지 이 새끼 꿩 꿩 이 놈새끼 어오씨 이거 싸운다 진짜모 진짜 싸운다 드디 와 진짜 나 맞았어 아파 잠깐만 나 나뭇까지 좀 짓고 타임 알았어 너 죽을 때까지 기다려 우와 쟤들이 싸우는 거 보자 세력이 얼마 없긴 해 한 대 맞으면 죽어 호랑이랑 악종보트를 펼쳤어 자 덤벼 으이씨 이솜씨 옆구리 우와 우와 내리찍는다 이거 찍히는 거 아니야 머리에? 나무까지? 우와 진짜 웃기다 맛있었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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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오 은신술 쓰는데 어디서 좀 싸워봤어? 팔 팔 올리는 시간이 좀 걸려 리프팅 시간이 어딨어요 어딨어 어 이 자식 와 대박 이게 지금 싸우는거 맞지? 야 돌 줍자 돌 안되겠다 돌이 더 그래? 오케이 그러면은 각오해 참지 않아 이렇게 해야지 리치를 길게 해야지 정수야 어? 할 줄 몰라 옆으로 하면은 뒤로 위로가 뭐야 옆으로 하면 나는 호랑이랑 싸우느라고 형은 뭘 봐요? 구경났어요? 아 나 호랑이랑 싸우느라고 체력소모가 있었어 한 방 맞고 죽었어 주먹 뭘 체력소모야 멍청하게 싸우니까 이걸 앞으로 해야지 그러네 옆으로 하면 이걸 왜 드냐고 형 다음 형이에요 저 반절 달았거든요 드세요 무기 하나 드세요 형 student 나 주먹으로 간다 아 주먹으로 가요? 쉬라소니 놔 Spencer 주먹주 이게 안들어갈까, 데미지? 머리 어 뭐야? 어? 나구 뺏었는데? 어? 어? 나구 뺏었어? 뭐야? 어떻게 뺏어? 아 무기를 뺏으면 어떻게 해? 잠깐만 잠깐만 어? 떨어뜨렸어? 어떻게 했어? 되게 웃기네 어떻게 뺏었지? 어떻게 뺏었지? 주워 해가 졌으니까 내일 다시 싸우세요 어? 어 떨어뜨렸어 다 서고 타고 먹어서? 다 서고 둘이 얼어 죽겠는데? 됐다 김창맨님 체온이 떨어졌는데요? 죽겠는데요? 저 체온? 그전에 죽이면 돼요 기열이 형 아 나무를 나무를 찔렀는 어 데미지 기열이 형 호흡 상태야 뚝 빼기 뚝 빼기 어? 어떻게 뺏어? 직구간 근데 왜 기열이 형이랑 병건이랑 싸우는데 호민이 형이 있는거 같지?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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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흕 근데 생존 게임 할 거면 딴 게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살아남아야 되는데 못살아 우리 러스트 할까요 러스트? 아 재밌었어요 근데 그거 재밌습니까? 저 재밌었어요 1100원 치고는 재밌었습니다 1100원 치고는 충분했습니다 할 줄 알면은 알려주세요 러스트 저 해봤어요 알려드릴게요 러스트 사야됩니까? 예 이거 부담스러운가요 오늘 적자라서? 아니요 아 사야되는 거에 되게 민감하시네요 아냐아냐아냐 그런 거 아닙니다 러스트가 더 재밌어요 러프트 러프트 아세요? 아맞아요 러스트 러스트 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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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스트 해본 게 아니에요? 아 러프트는 해봤어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렸어요 뭘 사야됩니까? 러프트 러프트 R-A-F-T 아아 아 여기 상점에서 연을 잘 못해가지고 미안함 포레스트도 재밌다 포레스트 어 근데 어떻게 안보라지? 러프트 이거 2만 천원짜리 상어 있는 건가요? 아 맞습니다 야아 저거만 이거 삽니다 네 얼마라고요? 그럼 제가 들어가서 세팅을 해놓을게요 2만 천원이요 아우 센데? 이거 좀 센데? 응 우중아 내 것도 흠 아 내 것도 종수야 어? 선물하기 난 이미 있어 괜찮아 안해줘도 돼 하하핳 레프트? 서바이브 온 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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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스트도 있는데? 그냥 라...레프트죠? 네 R-A-F-T? 2만 천원 제가... 세 세 개를 만들어 놓을게요 난이도는 어떻게 할까요? 차... 1,2,3,4,5 단계 난이도가 있습니다 제일 쉬운 거 제일 쉬운 것도 못살아남을걸요? 근데 상어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어는... 어 금방 됐네? 우와 나 들어간다고 4단계 보통 난이도 할게요 보통 난이도 응 설치 다 됐어 사고 세 개의 이름은 배돌아지를 할게요 B A E 재밌겠다 이거 D O R I G E 친구 참여 가능 비밀번호는 비밀로 해야지